소장의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네울려도프는 베이라 에프레모 분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쪽에서 멈춰서서 문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관찰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됐어요. 소장이 안절부절못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소장의 말은 제수들을 흥분시켰을 뿐 누구 하나 작별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냥 일어선 자세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대로 앉아서 줄곧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폐를 앓는 청년과 어머니의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젊은 아들은 줄곧 종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나 얼굴은 점점 긴장했다. 그는 어머니의 슬픔에 동요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파란색 안경을 쓴 노인은 딸의 손을 잡고 그녀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은 일어선 채 손을 마주잡고 아무 말도 없이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저 사람들만이 행복해 보이는군요. 짧은 자켓을 입은 청년이 연인들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들은 오늘 밤 이 감옥에서 결혼하고 남자를 따라 시베리아로 간답니다. 젊은 남자가 얘기했다. 자 여러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장은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자 부탁합니다 하고 그는 절도 있게 말했다. 드디어 제수들과 면회자들이 헤어지기 시작했다. 제수들은 안쪽 문으로 면회자들은 바깥 문으로 향했다. 네올로도프도 그 뒤를 따라 나갔다. 정말 놀라운 제도입니다. 말 많은 청년이 네올로도프와 같이 징계를 내려가면서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도 이곳 소장은 마음씨가 좋아서 그다지 규칙을 따지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 실컷 하고 나면 속이 풀리니까요. 다른 감옥에는 이런 면회도 없나요? 네 절대로 없어요. 한 사람씩 그것도 철망을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있을 정도랍니다. 네올로도프가 그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현관에 나오자 소장이 피로가 가득한 얼굴로 걸어왔다. 마슬로바를 면회하시려거든 내일 다시 와주세요. 소장은 네올로도프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올로도프는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매니쇼프의 억울한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다.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라도 이유없이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잔인한 짓들을 보므로써 그가 품을 선과 신에 대한 불신이 더 무서웠다. 그 애에도 서류에 제대로 기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모욕과 고통을 주는 것 또한 무서운 일이었다.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것이 직업이면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간수들 또한 무서운 존재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늙고 몸이 세약한 소장이 자기와 자기 자식들과도 같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직책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서서히 정신적인 것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구토감을 유독 심하게 느끼면서 그는 이렇게 자문했다. 그러나 결코 대답은 얻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네울르도프는 변호사를 찾아서 메니시오프 모자 사건을 이야기하고 변호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변호사는 네울르도프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드러나면 무보수로 그 변호를 맡겠다고 했다. 네울르도프는 또 사소한 부주의로 13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사실을 말하고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의 죄냐고 물었다. 누구의 죄냐고요?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그는 명확하게 대답했다. 검사에게 말하면 지사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지사에게 말하면 검사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부터 부지사인 마슬레니코프에게 말하겠습니다. 소용없을 겁니다.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자는 당신의 친척도 친구도 아니겠죠? 그자는 멍청한데다 교활한 작자입니다. 네울르도프는 마슬레니코프에게 두 가지 일을 부탁해야 했다. 그것은 마슬로바를 병원으로 옮겨줄 것과 여건이 없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130명을 방면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자기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으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었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다. 네울르도프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한 대의 포장마차가 현관 옆에 서 있었고 하인이 부인을 마차에 올려주고 있었다. 네울르도프는 마차들 중에서 구르차킨 일가의 포장마차를 발견했다. 마부는 낯익은 네울르도프에게 모자를 벗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네울르도프가 미하일 이바노비치 마슬레니코프가 어디 있느냐고 채 묻기도 전에 미하일은 몸소 손님을 배웅하며 칭계로 내려왔다. 이 기중한 손님은 이곳 도시에 세워질 과원의 기금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프랑스 말로 늘어놓았다. 부인들에게는 흥미도 있고 돈도 생기는 일이죠. 여, 네울르도프 웬일인가? 오랜만이야. 하고 손님이 네울르도프에게 인사를 했다. 자, 들어가서 부인들에게 인사하게. 고르차킨 영양과 나디데, 북크스 해부된 영양도 와 있습니다. 모두 미은들이지. 하인이 입혀주는 애투미트로 군인답게 어깨를 약간 지켜들고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럼 잘 있게나. 그는 다시 마슬레니코프와 악수했다. 자, 2층으로 올라가세. 잘 와줬어. 마슬레니코프는 네울르도프의 팔을 잡고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마슬레니코프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까닭은 귀한 손님들의 방문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황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의 연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마슬레니코프도 황족과의 접촉에 익숙해져 있기는 했지만 오늘처럼 높은 분으로부터 이런 호의를 받게 되면 일종의 환희를 느끼게 마련인 것이었다. 그는 네울르도프의 심각한 표정을 읽지 못하고 객실로 들어갔다.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세.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마슬레니코프는 말했다. 네울르도프 공작이 오셨다고 빠닌께 알리게 그가 하인에게 일렀다. 뭐든지 자네 원하는 대로 할 테니 먼저 아내를 만나 주게나 지난번에는 자네를 그냥 보냈다고 해서 아주 혼이 났네. 그들이 객실로 들어갔을 때는 벌써 부인에게 알린 뒤인지라 부지사 부인과 안나, 이그나지에브나는 사람들 사이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네울르도프에게 머리를 숙여 보였다. 객실의 한 구석에 있는 티 테이블에는 기부인들이 앉아 있었고 군인과 문관들은 서 있었다. 남녀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제 와주셨군요. 저희가 무슨 실례라도 했나요? 안나, 이그나지에브나는 자기와 네울르도프와는 절친한 사이라는 듯이 말하면서 네울르도프를 맞았다. 두 분이 아세요? 이분은 베리아프스 까야 부인 그리고 미아엘, 이바노비치, 체르노프 씨. 이리 다가앉으세요. 미 씨, 이쪽 테이블로 오세요. 차를 드세요. 그녀는 미 씨와 대화 중인 장교에게 말을 던졌는데 아마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어서 이리 오세요, 공장님. 차 드시겠어요? 날씬한 몸매에 꽉 끼는 검은 줄무늬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미 씨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는 네울르도프를 보자 얼굴이 붉어졌다. 벌써 떠나신 줄 알았어요. 미 씨는 네울르도프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 때문에 떠나지 못했죠. 여기 온 것도 역시 그 일 때문입니다. 어머님한테 들르세요. 무척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네울르도프가 눈치챈 듯 했기 때문에 그녀는 얼굴이 더 빨개졌다. 글쎄요,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미 씨는 화가 난 듯 인상을 쓰며 어깨를 움츠리더니 장교 쪽으로 몸을 돌렸다. 초대일이 성황을 이루었으므로 안나 이그나지에브나는 무척 즐거웠다. 감옥일에 바쁘시다고 미 까한테 들었어요. 그녀는 네울르도프에게 말했다. 미 까에게 결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알다시피 그는 무척 선량해요. 모든 재수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죠. 정말 착해요. 네울르도프는 이의에 벗어나지 않게 필요한 말만 한 다음 마슬레니코프에게로 걸어갔다. 미안하지만 내 말을 좀 들어주겠나? 그러지. 무슨 이야기지? 이리 오게. 그들은 아담한 일본식 서재로 들어가 창가에 앉았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해보게. 담배 피우겠나? 그는 재떨이를 가져왔다. 자, 얘기해보게. 자네한테 두 가지 부탁이 있네. 그런가? 마슬레니코프의 표정이 치밀해졌다. 객실에서 여자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 때문에 왔는데? 네울르도프가 말했다. 아, 죄 없이 판결을 받았다는 여자 말이지? 그 여자를 감방에 병원으로 옮겨주었으면 하고 말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 글쎄, 하고 그는 말했다. 어쨌든 이야기해보고 결과는 전보로 내일 알려주겠네. 힘써주게. 네울르도프는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행권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30명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벌써 한 달이나 됐다더군. 그는 그들이 수감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자네는 그 일을 어떻게 알았나? 마슬레니코프가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갑자기 불만의 기색이 떠올랐다. 어느 재수한테 면회 갔을 때 그들이 나에게 호소하더군. 어느 재수한테 갔었나? 죄 없이 수감된 농민이었네. 그에게 내가 변호사를 대주었지.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야. 대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여행권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감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건 검사 소관이야. 퉁명스럽게 그는 네울르도프의 말을 가로챘다. 바로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신속 공정한 재판이라는 걸세. 검사랑 가끔 감옥을 방문해 재수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트럼프만 하고 앉았다네. 그럼 자네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네울르도프는 반드시 지사가 검사의 탓으로 돌릴 것이라던 변호사의 말을 상기하면서 우울한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해 보지? 곧 조사해 보겠네. 터키석에 반지를 낀 하얀 손으로 담뱃불을 끄면서 말했다. 자, 숙녀들 쪽으로 가세. 마슬레니코프를 방문한 네울르도프는 마슬레니코프로부터 문장이 인쇄된 두꺼운 종이에다 마슬로바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의사에게 통지해 두었으니 그의 희망대로 될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 말미에 친애하는 옛벗 마슬레니코프 라는 글이 씌어있고 그 밑에는 커다랗고 뚜렷한 사인이 있었다. 이 세상의 가장 일반적인 미신의 하나는 인간은 저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선인, 악인, 영리한 자, 어리석은 자, 근면한 자, 태만한 자 등등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다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든가 어리석을 때보다 영리할 때가 더 많다든가 태만할 때보다는 성실할 때가 더 많다든가 또는 그 반대로 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인간을 선한 자, 영리한 자, 악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강물과도 같은 것이어서 물은 어느 강에서든 어디로 흘러가든 역시 같은 물이요. 또 강에는 좁은 곳도 있고 빠른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으며 고요한 곳도 있고 맑은 곳도 있으며 흐린 곳도 있고 찬 곳도 있으며 따스한 곳도 있는 법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 속에 인간으로서의 온갖 성질의 싹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성질이 나타나고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가끔 전혀 다른 성질이 나타나곤 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몹시 심한 사람도 있다. 네울러도프는 이런 부류에 속하는 인간이었다. 그의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육체적인 원인과 정신적 원인의 양쪽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카치샤와 처음으로 면회한 뒤에 느꼈던 갱생의 승리와 환희의 감정은 이미 흔적 없이 사라졌고 최근에 만난 후부터는 그녀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만 남았다. 그는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 그녀가 원한다면 결혼하겠다는 자기의 결심을 결코 변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바슬레니코프를 방문한 다음 날 네울러도프는 카치샤를 면회하기 위하여 감옥을 향해 마찰을 달렸다. 소장이 면회를 허가했지만 면회 장소는 여제수 면회실이었다. 소장은 네울러도프에 대해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분명히 마슬레니코프와의 만남이 네울러도프에 대하여 경계하라는 명령으로 나타난 모양이었다. 괜찮습니다만 돈 많은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부지사의 지시대로 할 수 있으며 의사의 동의는 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면서 옴장이는 간호하기 싫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두 그 모양들입니다. 공장님 그는 말했다. 네울러도프는 대답도 하지 않고 면회에 대해 부탁했다. 소장은 간수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네울러도프는 그를 따라 여제수 면회실로 들어갔다. 마슬로바는 대기하고 있다가 철망 저쪽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네울러도프에게 가까이 와서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하세요. 뜨미뜨리 이바노비치 그저께는 정말 신뢰되는 말씀만 드렸어요. 나더러 용서하라니 하지만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둬주세요. 그녀는 덧붙였다. 그때 그녀의 사팔눈에는 긴장된 증오의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내버려 두라는 거요? 그저 왜 그녀는 또다시 증오의 잔둔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를 그냥 두세요. 진심이에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런 일도 모두 그만둬 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울러도프는 그녀가 강력히 거절하는 것을 자기를 증오하고 용서할 수 없는 원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밖에도 뭔가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평정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거절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네울러도프의 마음에 뭉쳐있던 의욕을 쫓아버리고 이전의 감동적인 상태로 되돌려주었다. 가츠샤 전에 내가 말했던 적이 있지만 나와 결혼해줘요. 싫다면 당신의 마음에 돌아설 때까지 어디든 따라가겠소. 마음대로 하세요. 이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네울러도프는 말할 기력을 잃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나는 지금 고향에 갔다가 베체르 부륵으로 가겠소.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아니 우리들의 사건에 대해서 노력할 생각이요. 판결은 반드시 취소될 거요. 상관없어요.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그의 다른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는 속고치는 눈물을 참기 위해서 그녀가 몹시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매니쇼프를 만나셨나요? 그녀는 동요된 마음을 숨기려는 듯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었다. 무죄라는 게 사실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착한 할머니예요? 그는 매니쇼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병원일인데 그녀는 사팔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가겠어요.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겠어요. 그녀의 눈은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잘 생각했어. 그는 이 말만 간신히 하고 그녀와 헤어졌다. 그래 그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의욕 끝에 일찍이 맛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사랑의 절대성을 절실히 느꼈다. 연애를 끝내고 악취가 풍기는 감방으로 돌아와 마슬로바는 겉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있었다. 감방에는 젖먹이를 거느린 폐병장이 블라지미르 현의 여자와 메니수바 노파 그리고 두 아이가 딸린 건널목지기 여자밖에 없었다. 보제의 딸은 어제 정신평자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끌려갔다. 다른 제수들은 모두 세탁하러 가고 없었다. 그리고 노파는 잠자고 있었다. 아이들은 복도에서 놀고 있었다. 두 팔의 어린아이를 아는 블라지미르 현의 여자와 양말을 뜨고 있던 건널목지기 여자가 카츄샤에게로 왔다. 만나고 왔어? 여자들이 물었다. 마슬로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울어? 절대로 포기해선 안 돼요. 자 카츄샤 건널목지기가 말했다. 이때 복도에서 시끄러운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리더니 여 제수들이 들어왔다. 모두 흰빵을 한 개씩 들고 있었으나 두 개를 들고 있는 여자도 있었다. 페도시아가 곧 마슬로바 옆으로 다가왔다. 왜?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어? 페도시아는 정답게 마슬로바를 바라보았다. 왜 그분이 결혼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든? 꼴라블루바가 물었다. 아니야 내가 싫은걸 그래서 거절했어. 멍청이 같으니 꼴라블루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차피 함께 살 수 없을 텐데 왜 결혼을 해? 페도시아가 말했다. 너의 남편도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 건널목지기가 말했다. 우린 정식 부부니까 하고 페도시아가 말했다. 함께 살 수 없는데 굳이 뭐 때문에 정식 결혼을 해? 바보 같은 소리 뭐 때문 이냐고? 그 사람 하고 결혼만 하면 돈 속에 파묻힌다구. 그인은 내가 어디를 가든 따르겠다고 했어. 마슬로바는 말했다. 오고 싶으면 와도 좋고 싫으면 안 와도 좋지. 내가 부탁하지는 않았어. 그분은 곧 빼치르부륵으로 가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거야. 그곳의 장관들이 모두 친척과 같으니까.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필요 없어. 물론 이지. 꼬라벌료바는 자루를 챙기며 아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어때? 한잔하지 않겠어? 난 싫어. 하고 마슬로바는 대답했다. 당신들끼리 마셔요. 제2부 2주일 후에 대시몬의 심리가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네올로도프는 뺏제르부르크로 가서 만약 대시몬에게 잘 안될 경우는 황제한테 청혼해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한 바와 같이 상소의 이유가 허술해서 귀각되는 경우도 각오해두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슬로바를 포함한 징역수의 일단이 6월 초순에 시베리아로 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네올로도프는 마슬로바를 쫓아 시베리아까지 갈 채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지의 여러 마을을 정리해 두어야 했던 것이다. 먼저 네올로도프는 꾸주민즉고의 마을로 출발했다. 그것은 흙토질의 광대한 영지로서 그의 집에 가장 큰 수입원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소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냈으며 이미 성인이 된 후에도 두 번이나 이곳을 찾았다. 이 영지의 사정과 농민과 관리사무소와의 관계 즉 지주와의 관계를 이미 상세히 알고 있었다. 농민과 지주와의 관계는 좋게 말해 농민은 관리사무소에 완전히 사활 문제를 맡기고 있었으며 털어놓고 말하면 농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었다. 그것도 1861년에 폐지된 농로제와 같은 사실상의 예속 즉 일정한 주인에 대한 예속이 아니라 토지가 없는 농부나 토지가 적은 농부들 전체에 대한 지주의 예속이었다. 네울르도프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사실 모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수입은 그 노예 제도에 의존에 있었으며 그 자신도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울르도프는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고 잔혹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대학 시절 헨리 조우지의 학설을 신봉하고 선전했으며 그의 학설을 근거로 토지 사유가 50년 전에 농로 소유와도 같은 현대의 큰 제약이라고 생각하여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1년에 2만 루블이나 되는 돈을 낭비하는 습관이 생긴 후부터 이러한 것은 필요도 없는 것이 되었고 완전히 잊고 말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의 출처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레올로도프는 정오경에 꾸주민주코의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자기 생활을 간소화하려는 생각에서 전보도 치지 않고 여기에 내려 쌍도마차를 불렀다. 마부는 마차에 탄 손님이 이 고장의 지지인 줄 모르고 꾸주민주코의 관리에 대한 욕을 늘어놓았다. 그 독일인은 꽤 멋을 부리지요. 도시에서 살아보았고 소설께나 읽어본 마부는 말했다. 삼두 마차에다 마누라를 태우고 대단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에는 의리의리한 저택에 트리를 장식하고 전기불도 휴양찬란하게 켜놓습니다. 어디 이런 촌구색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착복했는지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라니까 또 이번엔 굉장한 땅까지 사들였다는 소문들이 자자하더군요. 데울르도프는 독일인이 영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마부의 이야기는 유쾌하지 않았다. 그는 화창한 날씨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이 가끔 태양을 가리는 모양과 농부들이 귀리밭을 갈며 보습을 따라다니는 들 풍경과 종달새가 날아오르고 있는 푸른 채소밭과 벌써 실록에 덮인 숲과 소와 말이 보이는 목장과 밥가리하는 사람들이 어른거리는 경작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가끔 불쾌한 느낌이 스쳐가곤 했다. 그때마다 그 독일인 관리인이 꾸주민즈 고해에의 토지를 자기 토지나 되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마부의 말이 떠오르곤 했다. 꾸주민즈 고해에 도착 이래 착수하게 되자 네울러도프는 곧 불쾌한 감정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사무소의 장부를 점검하고 농민들의 땅이 지주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 매우 유리하다고 떠들어대는 관리인의 말을 듣자 네울러도프는 마침내 토지를 전부 농민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농부와 관리인의 이야기에서 그는 땅의 3분의 2는 종전과 같이 농구를 사용해서 농민들의 손으로 경작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1헤타르당 5루블식의 임금을 주고 농민들에게 경작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5루블의 임금 때문에 농민들은 1헥타르의 토지를 3번씩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둬들여 다발을 만들어 창고로 운반해야 했다. 요컨대 자유계약의 노동자라 해도 1헥타르당 10루블에 해당될 만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사무소에서 지급되는 필수품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비싼 값을 노동으로 갚아야만 했다. 그들은 목초도 장작도 감자뿌리나 입을 얻는 것도 노동으로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모두가 관리사무소에 빚을 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료로 대여하는 경지 이외의 토지를 보통 1헥타르당 5분 이자 정도로 계산한다면 약 4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네올로도프는 전부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관계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대해서 그는 놀랄 뿐이었다. 관리인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양도해 주면 농기구는 필요없게 될 것이고 원가의 4분의 1에도 팔리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땅을 망칠 것이니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네올로도프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 줄 따름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번 여행 중에 처리해 버리리라 마음먹었다. 이미 파종을 끝낸 곡식의 수확과 매각될 농기구며 불필요한 건물의 매각은 관리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자기의 생각을 농민들에게 발표하고 임대료와 그 밖의 것을 결정하기 위해 새 마을의 농부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관리인에게 부탁했다. 자신을 희생할 각오에 만족감을 느끼며 띠울루 도프는 사무소를 나섰다. 그리고 당면 문제를 심사숙고하면서 집 둘레를 한 바퀴 돌았다. 안정된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자기를 위해 준비된 객실로 들어갔다. 그 방은 항상 손님 접대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다. 방 한 구석에는 마오가니제의 오래된 안락의자가 놓여있었다. 전에 어머니 침실에 놓여있었던 이 안락의자를 보자 그의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곧 헐리게 될 이 집과 황폐해질 정원 벌목 될 살림 굉장한 노력을 들여 유지해온 가축 우리와 농구를 보관한 헛간 모든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토지며 앞으로 필요하게 될 수입의 축소가 아까워졌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농민들에게 토지를 대여하여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경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토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하지만 곧 시베리아로 떠나야 하니까 집도 토지도 소용없다. 그러나 시베리아에서 평생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결혼을 하면 아이도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에게도 영지를 물려 주어야 한다. 이것이 토지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남에게 양도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활을 충분히 생각해 어떻게 저신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재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너는 결심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 행위는 진실로 자기 양심의 소리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단순히 남을 의해하는 것인가? 즉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닌가? 네일로도프는 자문에 보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 결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 결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잠을 청했다. 지금 혼란 상태인 모든 문제가 내일 아침 해결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열어놓은 창으로 신선한 공기와 개구리 우는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네올로더프는 문득 소장 딸의 피아노 소리가 생각났다. 소장이 떠오르자 머슬로바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 모든 걸 그만두세요 하고 마치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입술이 떨렸던 것을 생각했다. 나는 제수이고 당신은 공장님이신걸요? 그녀가 네올로프를 휠첵하기 시작했다. 아냐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자문해 보았다.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한 일이냐 아니면 잘못된 일이냐 모르겠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서 잠이나 자야지. 다음 날 아침 9시에 네올로도프는 잠을 깼다. 주인의 시중을 들고 있는 젊은 사원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구두와 샘물을 가지고 들어와 벌써 동무인들이 모였다고 보고했다. 네올로도프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토지를 양도하고 재산을 망친다는 어젯밤의 감정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지금 지금 그 생각을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 눈앞에 일해 기쁨을 느끼고 뿌듯한 마음으로 서둘러 옷을 입었다. 창밖으로는 민들레가 한창인 테니스 코트가 보였으며 그곳에 농민들이 보여있었다. 실록의 향기와 비를 재촉하는 듯한 향끗한 흙냄새가 나고 있었다. 농민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큰 단추가 달린 짧고 푸른 기세 신사복을 입은 체격이 당당한 관리인이 네올로도프에게 와서 먼저 마련해 놓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아니 농민들에게 먼저 가야지 하고 네올로도프는 말했다. 그는 농민들의 희망을 실현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싼 값으로 그들에게 땅을 대여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는 왠지 부끄러웠다. 네올로도프는 농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농민들은 주인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네올로도프는 당황했기 때문에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침묵을 깨트린 것은 독일인 관리인 이었다. 그는 러시아 농민을 잘 알고 있었고 러시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 기름기가 흐르고 당당한 체격을 하고 있는 이 남자와 네올로도프는 농민들의 창백하고 주름투성의 얼굴과 깡마른 어깨뼈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번에 공장님께서는 당신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시겠답니다. 당신들에게 과분한 일일 것입니다마는 하고 관리인이 말했다. 과분하다니요? 바실리 까를리이치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린 돌아가신 마님한테 많은 신세를 졌죠. 마님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젊은 공장님께서도 우리를 염려하시니 고맙습니다. 능병가인 붉은머리의 농민이 말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원한다면 토지를 전부 당신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하고 네올로도프는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 토지를 분배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소매 없는 애투를 입은 중년의 농부가 네올로도프에게 물었다. 싼값으로 토지를 빌려주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면 하고 딴 사람이 말했다. 빌려주신다는데 뭘 물론이지 우린 땅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지주님에게는 그 편이 나을 깹니다. 단지 지대만 거두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일이 많습지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들어댔다. 귀찮은 일은 항상 당신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하고 독일인이 말했다. 당신들이 일을 잘해주고 규칙을 지켜주기만 하면냐. 우리로서는 물입니다. 바실리 까를리치 뾰족한 코에 말라빠진 노인이 말했다. 왜 보리밭에다 말을 풀어놓았느냐고 하시지만 누가 일부러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을 하루같이 일하기 때문에 밤에는 피곤합니다. 그때 말이 보리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엄수하란 말이요. 규칙 규칙 말은 쉽지만 우리 힘엔 물입니다. 머리카락이 검고 젊은 노인이 반박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목재를 주십시오. 몸집이 작고 투라한 모습의 동민이 끼어들었다. 여름에 울타리를 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신은 3개월 동안이나 나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이요? 네울러도프가 관리인에게 물었다. 저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도둑입니다. 관리인이 독일어로 대답했다. 매년 나무를 훔치는 녀석입니다. 너는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배워야 해. 그래 우리가 일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면 우리들을 엮어서 밧줄이라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냐고요. 뭐야? 당신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 누가 당신들을 괴롭힌단 말이야? 제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뭐요? 괴롭히지 않았다구요? 작년 여름 나를 구타 하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반격하지 못했어요. 부자와는 싸울 힘이 없었으니까요. 잔소리 말고 규칙대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언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편에서는 공포에 짓밟힌 원한이 있고 한편에서는 우월감과 권력이 있다는 것 뿐이었다. 네울려도프는 언쟁을 듣고 있는 것이 괴로워서 본론으로 들어가 지대의 지불 기한을 정하려고 했다. 내가 지시한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대는 얼마로 하면 좋겠습니까? 토지를 전부 빌려 드린다면 말씀입니다. 지주님의 땅이니 가격도 지주님이 정하십시오. 네울려도프는 가격을 매겼다. 네울려도프가 매긴 가격은 이 고장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훨씬 싼 값이었지만 농민들은 비싸다고 값을 깎기 시작했다. 네울려도프는 자기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농민들에게는 조금도 그런 기색을 찾아낼 수 없었다. 누가 토지를 빌리느냐 즉 전체의 농민의 이름으로 빌리느냐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집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재하자는 농민들과 재당하는 농민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마침내 관리인의 중재로 지대에 지불 기간이 결정되었다. 농민들은 떠들썩하게 언덕길을 내려가 마을로 돌아갔다. 네울려도프는 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소로 갔다. 모든 것이 네울려도프가 기대였던 대로 되었다. 농민들은 그 지방 일대의 시세보다 3알이나 싼 값으로 토지를 빌어 쓰게 되었다. 영지로부터 나올 수입은 반감되었으나 그래도 네울려도프는 만족했다. 오히려 살림을 판 대금과 농기구를 판 금액을 보태면 오히려 남아 돌아갈 정도였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가는데도 왠지 네울려도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농민들 중에는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만스러운 태도였으며 더욱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날 가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마을 대표로 선출되어온 노인들의 전송을 받으며 조금은 불쾌한 마음으로 관리인의 삼두마차에 올라탔다.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농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띄울려도프는 자신에게 불만스러웠다.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었으나 끊임없이 서글프고 부끄러운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띄울려도프는 꾸주민스 꼬해에서 고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지로 향했다. 그곳은 카츄샤를 처음 만난 곳이었다. 그는 이 영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토지 문제를 처리하려고 생각했다. 그 밖에 카츄샤의 일과 카츄샤와 자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일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었다. 그는 아침일지 빠너보 마을에 도착했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건물에 황폐하고 태락한 모습이었다. 오랫동안 치를 하지 않아 녹이 쓴 지붕이 폭풍 때문인지 뒤집혀 있었다. 안체를 둘러싼 판자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녹슨 못이 나와 있었다. 입구의 계단은 모두 부서져 나무뼈대만 남아있었다. 창문은 유리 대신 얇은 판자로 가려워져 있었고 관리인이 살고 있던 별채와 부엌과 마구깐도 모두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다만 정원의 풀이 울창하게 자라 꽃이 만발하였고 라일라 꽃 울타리에는 11년 전 니얼르도프가 16살이 된 카츠샤와 술래잡기를 하다가 쇠기풀에 찔렀을 때와 똑같이 향기가 날리고 있었다.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안체의 옆에 심은 낙엽송은 당시 말뚝만 하던 것이 지금도 대돌보 같은 크기로 자라 있었다. 신학교를 중퇴한 관리인은 미소띈 얼굴로 니얼르도프를 사무실로 맞았다. 니얼르도프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다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작은 창으로 신선한 봄의 향기와 흥 냄새가 들어왔고 산들 바람이 땀 맺힌 그의 머리카락과 창턱 위에 있는 종이를 하늘 하늘 날려주었다. 냇가에서는 아낙네들의 빨래 방망이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가 햇빛의 반짝이는 맑은 수면 위로 퍼져나갔다. 방앗간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왔다. 갑자기 네올로도프에게 젊고 순수했던 시절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때도 역시 냇가에서는 빨래하는 아낙네들의 방망이 소리가 들려왔었다. 봄바람이 땀에 젖은 그의 이마에 기분 좋게 불어왔고 창턱 위에 놓여있는 종이가 팔라기고 있었다. 그는 지금은 18세의 소년이라고 생각된 듯 느낌이었다. 그는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으며 옛날의 일들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자 서글퍼졌다. 식사는 언제 하시렵니까? 관리인이 웃는 얼굴로 물었다. 언제든지 줬소. 지금은 시장하지 않으니 마을이나 한 바퀴 돌아보겠소. 그럼 먼저 안체를 돌아보십시오. 깨끗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밖은 좀 나중에 보기로 하지. 그보다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마을에 마뜨료나 하리나라라는 여자가 살고 있어? 그 여자는 카츠사의 이모였다. 네. 그런데 그 여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밀주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지만 고소를 하기에는 불쌍합니다. 그 노파는 손자를 맡아 키우고 있으니까요. 관리인은 시종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그것은 주인의 호감을 사려는 것과 네울러도프도 자기처럼 어떤 일이건 알고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는 미소였다. 어디서 살고 있나? 잠시 만나 보았으면 좋겠는데. 마을 끝에서 세 번째 집입니다. 벽돌집이 있고 그 뒤쪽의 노파가 사는 오막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은 즐겁게 말했다. 아니요. 나 혼자도 찾을 수 있어. 그보다 자네는 농민들을 한 곳에 집합시켜주시오. 토지 문제를 그들과 상의해야 하니까. 그는 이곳에서도 꾸주민스코의 마을에서처럼 오늘 밤 안으로 농민들과 빨리 이야기를 매듭지을 생각이었다. 아침 10시인데도 날씨는 후덕지근했고 구름이 이따금 태양을 가리곤 했다. 몹시 불쾌한 거름 냄새가 마을에서 풍겨왔다. 특히 네울르도프가 지나가는 길 모퉁이에 파헤쳐놓은 거름 구덩이에서 지독히 풍겨왔다. 네울르도프가 네 번째 집을 지나가려고 할 때 떼묻은 샤스와 줄무늬 바지를 입은 노인이 네울르도프에게 인사를 했다. 이곳 지주님의 조카이죠? 맞아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노인은 수다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그렇소. 모두들 어떻게들 지내고 있죠? 네울르도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대물었다. 우리들 생활이란 말이 아니죠. 왜 그렇게 형편없단 말입니까? 네울르도프는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이것도 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네울르도프는 노인을 따라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 보시다시피 제 식구는 열두 명이나 됩니다. 노인은 두 여자를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다. 여자들은 세스랑을 손에 들고 걸음더미 속에 서 있었다. 매달 적어도 스물 대여섯 관의 보리를 사야 하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하겠습니까? 당신 내 밭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족하단 말이요? 우리 밭이라고요? 비웃기나 하듯이 대물었다. 우리 밭에서는 세 사람 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여덟 단밖에 추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도 가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오? 글쎄 말입니다. 자식 한 놈을 머슴으로 보내고 나리 사무실에서 빚을 냈지요. 그러나 그것도 대제일전에 다 쓰고 지대도 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대는 얼마나 돼요? 저희는 넉 달에 17루블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좀 들어가 봐도 좋겠소? 리울러도프는 앞마당을 지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신누런 걸음더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럼요. 들어가십시오. 노인은 발가락 사이로 비죽비죽 걸음이 새어나오는 발을 재빨리 옮겼다.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매만지고 린네리의 깃을 바로 잡으면서 소매에 금빛 커브수를 단 말숙한 신사를 호기심과 경탄의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날로가에는 소매를 걷어올린 깡마르고 햇볕에 탄 팔을 드러낸 노파가 서있었다. 나리께서 오셨소. 귀한 분이요. 하고 노인이 말했다.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노파는 걷어올린 소매를 내리면서 정중하게 말했다. 당신들의 살림살이를 보고 싶어서 왔소. 하고 네올로도프가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해서 언제 깔려 죽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저 노인은 걱정 없다고 하지요. 아주 태평하게 살고 있답니다. 신경질적으로 노파가 말했다. 지금 점심을 차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요. 당신들은 뭘 먹습니까? 뭘 먹느냐고요? 아주 고급이죠. 먼저 빵과 크바스 그리고 크바스와 빵을 먹습니다. 노파는 반쯤 썩은 이빨을 보이며 말했다.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네들의 음식을 좀 보여주구려. 먹는 것을요? 웃으면서 노인이 말했다. 뻔한 걸요? 할머니 보여드려요. 농부들이 먹는 것을 보고 싶다니 나리는 참 자상하시군요. 꼭 확인해야 되겠다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빵의 크바스 그리고 수프입니다. 어제 아이들이 황어를 가져왔길래 그것으로 수프를 끓였지요. 그리고 감자도 있고요. 그것뿐인가요? 그저 우유를 넣어서 희멀겋게 만드는 정도랍니다. 노파는 웃으면서 문을 쳐다보았다. 문은 열려 있었으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내 아이 계집아이 어린애를 아는 여자들이 농민의 음식을 점검하는 네일로드 풀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파는 그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딸이 우리들의 생활이 형편없죠? 노인은 말했다. 어딜 들어오는 게야? 문가에 모여선 사람들에게 노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럼 잘 드릴게. 네일로드 도프는 알지 못할 수치심과 어색한 기분을 느끼면서 말했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말했다. 입구쪽에 있던 사람들이 네일로드 도프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우왕좌왕 했다. 네일로드 도프는 길가로 나와 언덕길로 올라갔다. 맨발에 두 아이가 그의 뒤를 따라 뛰어왔다. 나이가 많은 아이는 새까맣게 때가 묻은 샷을 입고 있었으며 다른 아이는 태색한 분홍빛 샷을 입고 있었다. 네일로드 도프는 두 아이를 돌아다 보았다. 이젠 어디로 가세요? 때 묻은 샷을 입은 아이가 물었다. 마뜨려나 하리나에게 가는데 그 사람을 아니? 분홍빛 샷을 입은 사내에는 무엇이 우스운지 낄낄 거렸으며 따위 먹은 소년은 정색을 하고 물었다. 어느 마뜨려나 말이에요? 할머니요? 그래 할머니. 그럼 시어머니야 할머니군요. 그분은 마을 끝에 살아요. 우리들이 안내해 드리지요. 예 페치카 같이 가자. 말을 말을 어떻게 하고 괜찮아. 페치카 가 동의했으므로 그들은 은마을 쪽으로 올라갔다. 데울러도프는 어른 상대보다 어린이를 상대하는 편이 한결 마음이 편했다. 그는 그들과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지? 데울러도프가 물었다. 누가 가난하냐고요? 미아일레가 가난하고 시몬 미카로프도 가난해요. 그렇지만 마르파는 훨씬 가난하죠? 아니야. 아니시아가 더 가난해. 아니시아는 소도 없고 얻어먹고 다니잖아? 뺄찌가가 말했다. 소는 없지만 아니시아는 대신 세 식구 아냐? 마르파는 다섯 식구가 된단 말이야. 하고 큰 놈이 반박했다. 하지만 아니시아는 과부야. 하고 뺄찌가는 아니시아 편을 들었다. 마르파도 과부와 마찬가지야. 하고 큰 놈이 말을 이었다. 남편이 집에 없으니 마찬가지지. 남편은 어디 갔지? 하고 니얼레드프가 물었다. 감옥에서 이를 키우고 있대요. 하고 큰 놈이 이렇게 대답했다. 작년 여름 지준의 숲에서 자작나무 두 그루를 베어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분홍빛 샤스의 작은 놈이 재빨리 설명했다. 벌써 여섯 달이나 됐어요. 그래서 마르파는 동양을 다녀요. 집에는 어린애가 셋이나 있고 더구나 불그인 할머니까지 있어요. 소년은 자세하게 말했다. 그건 그렇고 마뚜루나도 역시 가난하니? 그들 셋이 마뚜루나의 오막살이 이르렀을 때 네얼레드프가 물었다. 가난한 게 뭐예요? 술을 팔고 있는데 하고 분홍빛 샷을 입은 소년이 잘라서 말했다. 마뚜루나의 집에 닫자 데울레도프는 두 소년을 돌려보내고 복도를 거쳐 방으로 들어갔다. 마뚜루나 할머니가 사는 집은 날로 위에 놓여있는 침대는 어른이 제대로 발을 뻗고 잘 수도 없을 정도였다. 이 침대 위에서 하고 그는 생각했다. 카츄시아가 아이를 낳고 병이 들었겠구나. 방의 전부를 직조기가 차지하고 있었다. 데울레도프가 낮은 문살에 머리를 부딪고 들어갔을 때 노파는 큰 소녀와 함께 직조기를 늘어놓고 있던 중이었다. 다른 두 손자들은 데울레도프의 뒤를 따라 들어와서 문 기둥을 잡고 서있었다. 무슨 일이오? 노파는 성난 얼굴로 물었다. 직조기가 말을 안 들어 짜증이 나 있었으며 더욱이 술을 밀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곳 지주입니다만 잠깐 알아볼 게 있어서. 노파는 찬찬히 상대방의 얼굴을 살피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아이고 주인 날이셨군요. 빨리 알아밉지도 못하고. 노파는 짐짓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실은 조용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데울레도프는 문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문에는 많은 어린애들이 모여 있었으며 그 뒤로 깡마른 여인네가 넉마 주각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병으로 인해 얼굴빛이 좋지 못한 계속 방글거리고만 있는 갓난애를 안고 서있었다. 뭘 보는 게야. 혼나봐야 알겠니? 그 봉둥이 이리 가지고 온. 노파는 문에 서있는 애들에게 소리를 쳤다. 문 닫지 못해? 어린애들은 도망가고 갓난애를 안고 있던 아낙네가 문을 닫았다. 실은 할머니께 알아볼 게 있어서 왔는데 카츠샤 마슬로바를 기억하시겠소? 까찔이나 말입니까? 알고 있고 말고요. 내 조카인걸. 그 애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젊은 탓이지요. 다 젊을 때 저지른 짓이지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리는 그 애를 버리셨지만 백루브를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할 일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는 미친 짓을 했죠. 내 말만 들었으면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 조카 딸입니다만 사실은 미친 년이었어요. 그 뒤 내가 좋은 자리에 보내주었는데 글쎄 주인에게 대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또 살림 감독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싫다고 나와버렸어요. 어린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여기서 낳았다면서요? 그 애는 어디 있어? 어린애 말입니까? 나리 나는 그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애는 산후가 좋지 않아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아기에게 세례를 받게 한 후 육아원으로 보냈습니다. 어미가 죽게 되었다고 해도 천사같은 어린 것을 괴롭힐 수 있나요? 마침 그때 돈도 있고 해서 보냈죠. 그럼 번호가 있겠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곧 죽었지요. 그 여자의 말은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더군요. 그 여자라니? 스코르 드녀에 살고 있던 여자죠. 그 여자는 그게 직업이었어요. 이름이 마리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영리한 여자였어요. 누가 갓난애를 데려다 주면 잘 길렀답니다. 갓난애를 육아원으로 보낼 만한 달수가 찰 때까지 자기 집에서 길렀죠. 서너명의 아이가 모이면 육아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까칠이나 애도 이렇게 길렀었죠. 이렇게 2주일 정도 길렀다는데 그때부터 어린애가 새악해져 갔다는군요. 좋은 애였나? 하고 네울루도프는 물었다. 그야 훌륭한 아이였어요. 어디를 가서 찾아봐도 그런 애는 없을 겁니다. 나리를 닮았었지요. 노파는 눈을 깜빡이면서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새악해졌지요? 젖을 잘못 먹인 건가요? 먹이는 것이야 뻔하지요. 하긴 자기가 낳은 애가 아니니까 당연하지요. 어쨌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육아원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만이니까요. 겨우 모스코바에 도착하자 숨졌다니 그녀는 빈틈없이 증명서까지 받아왔더군요. 참 영리한 여자였어요. 띠울려도프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것뿐이었다. 띠울려도프는 밖으로 나왔다. 흰 샤스와 회색 샤스 그리고 분홍빛 샤스를 입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밖의 새 얼굴 몇 명이 끼어 있었다. 젖먹이를 아는 아낙레도 몇 명 있었는데 앞서 본 그 여자도 끼어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시들어 보이는 얼굴에 줄곧 기묘한 미소를 띄면서 구부러진 손가락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띠울려도프는 그 어린애가 고통의 미소를 띄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 아낙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내가 아까 말한 아니시아예요 하고 나이 먹은 큰 녀석이 대답했다. 어떻게 살아가지? 빌어 먹지요. 아니시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띄울려도프는 지갑에서 심로브를 꺼내 그녀에게 주었다. 그가 그곳에서 두 걸음도 옮기기 전에 갓난해를 아는 또 다른 여자가 쫓아왔다. 뒤이어 노파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따라왔다. 모두가 가난한 처지를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했다. 띄울려도프는 지갑에 있던 잔돈, 욕심, 로브를 나누어 주고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띄울려도프를 맞아들이면서 관리인은 오늘 밤 동민들이 모인다고 보고했다. 띄울려도프는 고맙다고 말하고 오솔길을 거닐면서 자기가 목격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 별관 근처는 조용했으나 곧 띄울려도프는 관리인의 방에서 떠들썩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 띄울려도프는 귀를 기울였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왜 목에 건 십자가까지 빼앗는 거예요? 하고 분노에 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목장에 뛰어들었을 뿐이잖아요. 하고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려주세요. 왜 손은 소대로 금기고 애들 우유도 못 먹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갚든지 노동으로 갚든지 하란 말이야. 관리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띄울려도프는 정원에서 나와 층계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머리채가 흐트러진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해산이 임박한 커다란 배를 안고 있었다. 계단 위에는 관리인이 애투 포켓에 두 손을 찌른 채 서있었다. 주인을 보자 여자들은 입을 다물고 관리인은 포켓에서 손을 빼고 웃는 얼굴을 지었다. 관리인의 설명에 의하면 농부들이 고의로 자기들의 송아지 뿐만 아니라 어미소까지 지준의 목장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이 여자들의 암소 두 마리가 복장에 들어와 있기에 가축사에 가둬버렸다는 것이었다. 관리인은 소 한 마리당 30코페이카씩의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이틀 동안의 노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 자기네 소들은 잠깐 들어갔을 뿐이고 둘째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셋째 일을 할 테니까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소만은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몇 번이나 주의를 주지 않았나? 관리인은 네일려도프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다. 잠깐 애를 보러 간 사이에 소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소를 지키는 사람이 그 곁을 떠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럼 어린 것은 누가 젖을 먹입니까? 그리고 목장을 완전히 망쳐놨다면 몰라도 잠깐 들어갔을 뿐이잖아요. 하고 다른 여자가 말했다. 목장을 온통 망쳐놓았단 말입니다. 관리인은 네일려도프에게 말했다. 혼내두지 않으면 건초를 전부 망쳐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 억지 소리 하지 마세요. 만삭의 여자가 말했다. 우리 집소는 이런 일 처음이에요. 벌금을 내든지 일을 해. 그럼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소를 돌려주세요. 소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요. 여자는 독살스럽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밤낮 실세라고는 없는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알아누어 있지. 남편은 집에 붙어있지 않지. 만사를 혼자 감당해야 하니 정말 지쳐버렸어. 게다가 관리인은 벌금 대신 일을 내서 갚으라고 호통이니. 네일려도프는 관리인에게 소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뜰러 나갔으나 새삼스레 생각할 일은 이제 없었다. 지금 그에게는 모든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며 자기 자신도 그토록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는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은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 익숙해져 그런 생활 태도에 젖어버렸다. 어린 것들의 죽음과 여자들의 과중한 노동 특히 노인들의 식량 부족 등 이렇게 농민들은 죽음에 빠져들어갔고 그들 자신은 그러한 무서운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호소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들도 이 같은 처지를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명백하였다. 농민들 자신이 이미 깨닫고 그들이 말하고 있듯이 그들이 가난한 원인은 그들의 호구지책이 되는 토지를 지주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어린이와 노인이 죽어가는 것은 우유의 부족 때문이며 우유가 부족한 것은 가축을 기르고 건초를 만들어 낼 만한 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농민들이 불행하게 된 모든 원인은 그들을 먹여 살리는 땅이 이들 농민들의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주들의 손에 있다는 데 있었다. 이건 역시 명백한 사실이었다. 무서운 일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자신이 이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는 자작나무길을 거닐면서 생각했다. 학회나 정부기관이나 신문지상에서 농민의 빈곤 원인이나 생활지능책을 논의해 왔지만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토지를 그들에게서 몰수하는 일을 중지하는 데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는 헨리 조우지의 근본 이념을 상기하고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데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토지는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이나 공기나 햇빛과 마찬가지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해 또 토지가 인간에게 주는 많은 이익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여기서 비로소 그는 꾸주민 즉구예에서 개혁을 생각했을 때 왜 자신이 수치심에 사로잡혔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느끼면서도 일부를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꾸주민 즉구예에서 한 일을 변경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주지만 땅값을 그들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돈을 세금의 지불이나 마을의 공공사업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일세의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 제도와 가까운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토지의 사유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네울러도프는 관리인에게 그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줄 계획임을 말하고 그의 의견을 물었다. 관리인은 자기도 이미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런 말을 들으니 매우 기분이 좋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네울러도프의 설명이 애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계획대로 한다면 네울러도프가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거부하는 것이 되겠기 때문이었다. 관리인의 의식 속에는 남의 이익을 짓밟고라도 자기의 이익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울러도프가 토지에서 거치는 전 수입을 농민의 공동기금으로 쓰겠다고 말했을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에서 이자를 받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는 얼굴에 웃음을 띄며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지 토지라는 것은 사유재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요. 물론이죠. 따라서 토지에서 생긴 모든 불자도 여러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나리에겐 수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소 나는 그것을 포기할 거요. 관리인은 한숨을 쉬더니 다시 미소짓기 시작했다. 그에게 네울노도프는 이성을 잃은 사람으로 생각되었으며 이제는 토지를 포기하려는 계획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자 그 계획에 대하여 흥미를 잃게 되었다. 그는 주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벙글벙글 웃고 있었다. 네울노도프는 관리인이 자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자 그를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자기의 계획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보리수나무 위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모기가 몰려와 네울노도프를 물기 시작했다. 그가 초안을 끝냈을 때 마을 쪽으로부터 가축대의 울부짖는 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집회에 모여드는 농부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네울노도프는 관리인을 불러 농부들을 사무실까지 오게 할 필요 없이 자기가 마을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인이 권하는 차를 급히 마신 다음 네울노도프는 곧 마을로 향했다. 촌장집들에 모인 농부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으나 네울노도프가 나타나자 곧 조용해졌으며 농부들은 꾸주민즉고에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자를 벗기 시작했다. 이 고장의 농민들은 꾸주민즉고에의 농민들보다도 훨씬 비참했다. 네울노도프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줄 계획을 발표했다. 농민들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얼굴을 붉히면서 네울노도프는 말을 이었다. 토지라는 것은 직접 일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해서는 안되며 누구나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오. 물론입니다. 사실 그래야 합니다. 하고 몇몇 농부들이 말했다. 이어서 네울노도프는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기 토지에 대한 지대를 지불하고 그 지대는 공동기금으로 그들 자신이 이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를 칭찬하며 찬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농민들의 진지한 얼굴은 점차 엄숙해져 주인을 보고 있던 눈들을 내리깔았다. 마치 너의 교활한 속셈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너를 망신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네울노도프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으므로 농민들도 이해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으며 또한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관리인이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인간이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주와의 관계는 그들이 몇 대 걸친 지주에 대한 경험에 의해 잘 알고 있었다. 지주는 농민들의 희생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존재였다. 자 지대는 얼마로 정하면 좋겠소? 하고 네울노도프가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는 주인님의 것이니까 주인님 마음대로 정하시죠? 하고 군중 속에서 대답이 들렸다. 아니 아니요 그 돈은 공동기금으로 당신들 자신을 위해 쓸 것이오. 자 들어봐요 관리인이 사정을 설명할 셈으로 미소지으며 말했다. 공장님께서는 땅값을 결정해서 당신들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또 그 땅값은 당신들의 공동기금으로 조합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가 빠진 노인이 눈을 내리깐 채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말하자면 은행 같은 것이로군요. 기한 내에 불입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처럼 이대로가 좋습니다. 불안에 찬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네울러드프가 계약서를 만들어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고 하자 그들은 거칠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왜 서명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일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식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주세요. 다만 종자만은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말들이 들려왔다. 종자를 별도로 해달라는 것은 현재의 제도로서는 소작인의 종자가 농민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주가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그럼 당신네들은 싫단 말이요? 토지가 필요 없다는 말이요? 네울러드프는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맨발의 중년 농부를 향해 물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군대 생활의 체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그 농부가 대답했다. 그럼 당신들은 충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군. 하고 네울러드프가 말했다. 아닙니다. 군인 출신의 이 동부는 짐짓 쾌활한 태도로 대답했다. 어쨌든 내가 말한 것을 잘 생각해봐요. 네울러드프는 기가 찬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자기가 제안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했다. 더 생각해볼 것도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가 빠진 노인이 화난 듯 말했다. 내일 하루 더 이곳에 있을 테니 생각이 달라지면 오시오. 농민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네울러드프는 아무 성과 없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네울러드프는 농부들의 거절에 대해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구주 민족구에서의 그의 제안은 굉장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불신과 적의까지 표시되었는데도 그는 오히려 흐뭇했다. 사무실은 무덥고 불결했다. 네울러드프는 밖으로 나와 정원으로 갈까 하다가 한여 방과 그 창문과 뒷문의 계단에 생각이 미치자 제약으로 더럽혀진 그 장소를 거니는 것이 불쾌해졌다. 그는 다시 현관 계단에 앉아서 자작나무의 진한 향기와 따스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어두워가는 정원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물방아 소리와 휘파람 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밝은 달이 헛간 뒤에서 떠올랐다. 어두운 그림자가 뜰을 가리고 무너져가는 집의 함석 지붕은 반짝 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니울려도프는 꾸주민주 꼬에서의 자기 생각을 신중히 생각해 보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무척 망설였고 또 해결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심사 숙고 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고 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으며 다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만을 생각했다. 이제 그는 토지를 이대로 소유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농민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츄샤를 버리지 않음은 물론 그녀에 대한 자기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는 견해가 다른 재판과 형벌을 연구, 분석하고, 천명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 같은 자기의 굳은 신념은 기쁨에 넘치는 것이었다. 검은 구름은 순식간에 하늘로 뒤덮었고 번개가 낡은 집을 스치고 지나갔다. 천둥 소리가 들렸다. 새 우는 소리는 멎었으나 바람은 니얼르도프가 앉아있는 현관 계단으로 몰려와 그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빗방울이 함석 지붕을 후두둑 때리기 시작했으며 온 하늘이 번개로 번쩍 타오르자 만물이 숨을 죽였다. 니얼르도프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렇다. 그래.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정답을 나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왜 고모들은 살고 있었을까? 왜 니꼴레니까 이르제 네프는 죽고 나는 건재한 것일까? 왜 카츠샤라는 여자가 태어났을까? 왜 나는 몹쓸 짓을 했을까?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 나의 방탕한 생활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양심에 있는 조물주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것을 실행할 때 나는 확실히 평안을 얻은 것이다. 비는 어느덧 쫙쫙 퍼부어 지붕에서 홈통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요란했다. 번개뿔이 차츰 멀어졌다. 니울러도프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으나 더러운 벽지가 너덜거리는 것을 보자 빈대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 나는 주인이라 생각지 말고 일을 진행하자.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가 촛불을 끄기가 무섭게 빈대가 물어뜯기 시작했다. 토지를 내어주고 시베리아로 간다면 벼룩이랑 빈대랑 불결한 것이 그러나 견뎌야 한다면 견뎌야지. 그러나 제 아무리 견딘다 해도 빈대만은 견딜 수 없어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활짝 열린 창가에 앉아 비구름 속에서 흐르는 달을 바라보았다. 띠울루 도프는 새벽역에야 겨우 잠이 들었기 때문에 늦잠을 잤다. 정오경의 관리인이 소집한 일곱 명의 농부가 사과밭으로 왔다. 관리인은 테이블과 몇 개의 의자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농민들을 설득하고 모자를 씌워 걸상에 앉히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군인 출신의 농부가 장례식 때처럼 낡은 모자를 가슴 앞에 받쳐들고 있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처럼 생긴 반베개의 곱슬곱슬한 수염에 까맣게 탄 이마와 백발의 머리카락을 내려뜨린 우염이 있고 당당한 체격의 노인은 큼직한 모자를 쓰고 카프탄 자락을 여미면서 의자에 앉았다. 다른 농부들도 의자에 앉았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네올로도프는 맞은편에 앉아서 계획안이 적혀있는 종이를 꺼내 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네올로도프는 먼저 토지 사유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말했다. 내 생각으로 토지란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만약 토지를 판다면 돈 많은 사람이 다 사버릴 것이며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이용해 돈을 징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땅 위에 서기만 해도 돈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스펜서의 이론을 인용하여 말했다. 그러면 몸에다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밖에 흰 턱수염의 농부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무렴 코가 긴 노인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군인 출신이 말했다. 송아지에게 주려고 풀을 좀 뜯었다고 잡아가는 실정이니까 절름발이 노인이 말했다. 우리 밭은 시보리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지대가 비싸서 갚을 도리가 있어야죠. 이가 빠지고 성격이 급한 노인이 말했다. 우릴 마음대로 취급하거든요. 농로 시대보다 더 혹독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울러도프가 말했다. 토지 사유를 제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래서 토지를 당신네들에게 분배하려는 것이오.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곱슬곱슬한 턱수염을 기른 노인이 말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네울러도프가 높은 이자로 토지를 빌려주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눈치였다. 내가 여기 온 것은 그 때문이오. 나는 이제 토지를 갖고 싶지 않소. 어떻게 토지를 분배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겠소. 농민들에게 나눠주면 그만이죠. 이가 빠진 노인이 말했다. 네울러도프는 농민들이 자기의 계획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느끼자 다소 당황했다. 그러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물론 그러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배해야 한단 말이오. 당신들에게만 주고 제민스코의 마을 빈약한 토지를 가진 이웃마을 래 동민들에게는 주지 말란 말이오. 모두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군인 출신이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그럼 네울러도프는 말했다. 하나 묻겠는데 만약 황제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급한 노인이 물었다. 가정에서 말하는 것이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다면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겠소? 농부건 주인이건 똑같이 인원수대로 나눠갔지요. 눈썹을 분주히 움직이면서 날로 직공이 말했다. 별 수 없죠. 인원수대로 나누는 수밖에는. 전른발이 노인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게 하면 불평이 없으리라고 모두 이 의견에 찬성했다. 인원수대로 라니 어떻게 한다는 것이오? 하고 네울러도프가 물었다. 하인한테도 나눠준다는 것인가요? 안됩니다. 군인 출신의 사나이가 용기있게 말했다. 그러나 분별이 있는 키큰동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분배한다면 똑같이 주어야지요. 그는 굵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건 안됩니다. 네울러도프가 말했다. 만약 똑같이 나눠준다면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 지주라든가 하인이라든가 관리 서기 그 밖의 도시의 모든 인간은 그것을 곧 부자들에게 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는 지주에게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할당된 땅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족이 늘어도 토지가 모두 매점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손아귀에 넣어버리게 된단 말이오. 맞습니다. 하고 군인 출신이 동의를 하였다. 토지는 팔지 못하게 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분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날로 직공이 군인 출신의 말을 가로챘다. 여기에 대하여 네울러도프는 자기를 위해 농사짓는 사람과 남을 위해 농사짓는 사람을 분간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때 키가 큰 노인이 조합을 만들어 경작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고 그렇지 주지 않는 게 어떻습니까? 그는 굵은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이 공산주의적 제안에 네울러도프는 논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다같이 가래와 말을 소유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네 농민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뭉치지 못합니다. 성급한 노인이 말했다. 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까요. 하고 흰 턱수염을 기른 노인이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리고 토질이 좋다 나쁘다 할 테니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는지 하고 네울러도프가 말했다. 골고루 분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날로 직공이 말했다. 네울러도프는 토지 분배 문제는 여러 현에 걸친 전체적인 것이라는 것과 만약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준다면 누구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누구는 나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모두들 좋은 땅을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습니다. 군인 출신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네울러도프가 말했다. 조지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걸 생각해냈소. 나는 그 의견에 찬성하고 있소. 나리가 주인이시니까 나리께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리 생각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급한 노인이 말했다. 가만히 계세요. 나리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려 분별이 있는 농부가 말했다. 네울러도프는 헨리 조지의 단일 세안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토지는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몇 사람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토지는 공동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좋은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각자에 해당되는 땅값만큼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올로더프는 자신에게 말하듯 말했다. 이런 경우 누가 누구에게 지불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값을 공동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토지에 대해서는 많이 지불하고 나쁜 토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적게 지불하면 되는 셈 입니다.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공동 기금은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불할 것이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날로직공이 말했다.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더 내면 되거든. 그 조지라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데 체격이 좋은 곱슬머리 턱수염을 한 노인이 말했다. 다만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말이야. 키 큰 사나이가 굵은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적당선에서 정해야 되겠지요.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하고 농민들은 말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군. 어깨가 벌어진 곱슬머리 노인이 되풀이 했다. 저도 토지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리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빈터가 있으면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지. 네올로도프가 대답했다. 땅이 왜 필요하단 말이오?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 텐데. 하고 눈웃음치는 노인이 말했다. 이것으로 집회는 끝났다. 네올로도프는 자기의 제안을 다시 설명한 뒤 마을 전체의 사람들과 상의해서 확답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인사를 하고 흥분해서 돌아갔다. 다음 날 농부들은 주인이 제안한 문제를 협의했다. 의견은 두파로 갈라졌다. 한파는 주인의 제안을 인정했으며 다른 한파는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여 두려워했다. 그러나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합의를 보고 네올로도프를 찾아왔다.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되기까지는 어떤 노파의 설명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 노파는 주인의 제안에는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영혼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런 제안을 하는 거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이 설명은 그가 파노보에 머물고 있을 때 많은 돈을 적선했다는 사실로서 입증되었다. 파노보에서 묵던 마지막 날 네올로도프는 거기 남아있는 물건들을 점검했다. 그는 거기에서 고모가 쓰고 있던 낡은 마오가니째의 장롱 서랍 속에서 많은 편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찍은 사진 한 장도 발견했다. 그것은 소피아 이바노브나 마리아 이바노브나 대학생 때의 그 자신 그리고 순진하고 아름답고 삶의 기쁨이 넘쳐 흐르던 카츄샤와 찍은 사진이었다. 네올로도프는 이 편지와 사진을 챙겼다. 나머지 물건들은 관리인의 주손으로 파노보에 있는 그의 집과 가구일체는 10분의 1이란 헐값으로 물 방앗간 주인에게 넘겼다. 네올로도프는 끝없이 해방된 듯한 기쁨과 경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골에서 돌아온 네올로도프는 도시의 거리가 유달리 새롭게 느껴지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거리의 등불이 켜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방마다 나프탈린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아그라페나 페트러브나와 꼬르네이는 녹초가 되어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놓고 말다툼까지 하는 것이었다. 네올로도프의 방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트렁크가 흩어져 있어 방 안을 드나들기 조차 힘들었다. 네올로도프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 집에서 집행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된 것이 분명했다. 농촌에 빈곤한 현실을 보고 온 네올로도프에게 있어서 이 모든 미치광스러운 생활이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그라페나 페트러브나에게 가구와 의류의 정리를 부탁하고는 다음 날 하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네올로도프는 아침부터 집을 나와 감옥에서 가까운 방 두 개짜리 소박한 아파트를 빌린 다음 변호사에게로 갔다. 밖은 제법 쌀쌀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얇은 애투를 입은 네올로도프의 몸을 조여왔으므로 그는 걸음을 빨리해 몸을 녹이려 하였다. 그의 머릿속에 시골 사람들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아낙내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이번에 처음으로 본 빈곤과 고통 특히 겉넉어 보이던 갓난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과 도해지 사람들을 비교해보았다. 부죽간과 어물전과 기성복점 앞을 지나가면서 깨끗한 옷차림에 기름기가 흐르는 살찐 상인들의 모습을 보며 새삼 놀랐다. 이들은 분명 자기들이 상품에 대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등에 단추를 단 옷을 입은 마부 모자에 금수를 놓은 문지기 에이프런을 두르고 머리를 볶은 하녀들 특히 사륜마차에 앉아서 깔보는 듯한 눈초리로 통행인들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는 마부도 살이 쪄 보였다. 네일러도프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토지를 빼앗기고 도해지로 쫓겨온 시골뜨기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중 어떤 사람은 도해지의 생활조건을 이용하여 주인 행세를 하는 자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도해지에 나왔으나 시골 생활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지하실 창가에서 일하는 구두장이가 네일러도프에게는 바로 그러한 비참한 인간으로 생각되었다. 비누 남새가 나는 창문 앞에 서서 다리미 질을 하고 있는 세탁 부들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 맨발에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페인트 투성이가 된 앞치마를 두른 페인트 공들도 그러했다. 이들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볕에 그을고 깡마른 손으로 페인트 통을 나르면서 쉴 새 없이 서로 욕지거리를 하고 있었다. 모두 지치고 거친 표정들이었다. 먼지 투성이가 되어 진마차를 끌며 지나가는 마부도 역시 그런 표정이었다. 길 모퉁이에서 동량을 하는 남루한 옷에 얼굴이 부석부석한 사내와 아이가 딸린 여자들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그런 얼굴은 네올로도프가 지나가던 목록집에 열려있는 창안에서도 볼 수 있었다. 술병 술병과 찻잔이 놓인 지저분 하고도 작은 탁자 사이를 오가며 급사가 일을 하고 있었다. 손님들은 멍청한 얼굴을 하고 앉아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했다. 창가에 앉아있던 한 사나이가 마치 무엇을 생각이나 하듯이 앞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왜 저 사람들은 이런 곳에 모여 사는 것일까? 차가운 바람에 몰아치는 흙먼지와 금방 칠한 페인트의 독한 냄새를 들이마시면서 네올로도프는 생각했다. 변호사는 차례를 무시하고 네올로도프를 만나주었다. 그는 메니셔프 모자 사건에 이유없는 기소에 붕괴하고 있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번 방화는 보험금을 노리고 집주인이 한 짓이 틀림 없었습니다. 모자의 범죄는 증거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검사보에 무성의해서 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방재판소가 아니고 여기서 심리된다면 나는 승소를 할 것이며 보수 따윈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 황제에게 낼 페도샤 비료꼬바의 청원서는 작성해두었습니다. 베체르 부르그에 가시게 되면 직접 제출하시고 탄원하십시오. 그렇지 조회하게 됩니다. 아니면 법무성에서는 빨리 손을 쓸 수 있도록 해답을 할 것이 확실합니다. 즉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력한 분에게 부탁을 하세요. 황제께 청원하라는 말씀인가요? 네울려도프가 물었다. 변호사는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후의 일입니다. 지금은 청원의원의 석이나 주지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의뢰하신 건 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불리파 신도들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네울려도프는 불리파 신도들의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며 말했다. 이 사람들이 쓴 것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들을 만나서 진상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감당해내기 힘들 겁니다. 아니 이건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네울려도프는 사건의 진상을 대강 설명했다. 어느 마을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한 동부가 복음서를 읽기 위해 동부들과 모였다. 그런데 순경이 이를 해산시켰다. 다음 일요일에 다시 모였다. 그러자 순경에 의해 고소장이 작성되어 농민들은 전원 재판에 걸리게 되었다. 예심판사가 신문을 하고 검사보가 기소장을 작성하고 재판관이 이 기소 사실을 인정하여 재판에 붙여졌다. 검사보는 유죄를 구형했다. 결국 그들은 유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울려도프가 말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까? 사건 전체지요. 상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순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소장을 작성하는 검사분은 교양이 있는 인간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검사나 재판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인물이냐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만 그들은 월급날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보통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월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의주장도 이곳에서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리지 않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유죄로 판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보금서를 읽었다 해서 유형에 처하는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금서를 읽어줄 때 교회의 해석을 비난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유형이 아니라 징역도 받게 됩니다. 대중 앞에서 정교의 교리를 비판한 자는 제196조에 의거하여 거주 유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렇습니다. 항상 나는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감사하다는 마음 없이는 당신네들을 대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자비에 의한 것이니까요. 사실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국민권을 박탈해서 유형을 보내는 것쯤은 그들로서도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사나 판사의 마음대로 한다면 무엇 때문에 재판을 합니까? 변호사는 호탕하게 웃었다. 힘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철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토요일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학자 작가 이술가들이 이술가들이 모일 예정이니 그때 일반적인 문제를 논의하시지요. 변호사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하는 말에 힘을 줘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집사람하고는 인사하셨죠? 꼭 참석해 주십시오. 네, 가급적이면 네일러도프는 되도록이면 토요일 밤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대답하였다. 재판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을 적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면 재판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네일러도프가 말했을 때 변호사의 비웃음과 철학이라든가 일반적 문제라고 말하던 그 어존은 변호사 및 그 동료들이 만사해 있어 네일러도프 자신과 얼마나 괴리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네일러도프는 감옥으로 향했다. 중년의 마부가 어느 거리에서 네일러도프에게 건축 중인 커다란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십시오. 굉장한 공사지요? 마치 자기가 건축공사의 책임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 건물은 규모도 크고 양식도 특이했다. 꺽쇠를 박은 굴따란 통나무에 발판이 건축 중인 집주위를 둘러싼고 얇은 판자 울타리가 건물과 한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발판 위에는 석회 가루를 뒤집어 쓴 인부들이 오갔다. 돌을 쌓는 사람도 있었고 돌의 각을 다듬는 사람도 있었다. 또 무거운 통과 광주리를 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 통과 광주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었다. 건축 기사인 듯한 신사가 발판 한 옆에 선 채 우위를 가리키면서 블라지미르 태생의 청부업자에게 이를 지시하고 있었다. 건축 기사와 청부업자 옆에 문으로 빈 마차와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실세 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겠지만 바로 그들의 집에서는 임신한 아낙네들이 힘겨운 일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어린 것들은 아사 직전에 가는 다리를 내밀며 늙은이 같이 희죽거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을 약탈하는 자들을 위해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네올로도프는 건축 중인 건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정말 어리석은 건물이군. 그는 소리 내어 내까렸다. 왜 어리석은 건물이라고 하십니까? 마부는 불만스럽다는 듯 말했다. 고마운 일이죠. 모두들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 필요 없단 말이요. 그렇지만 짓고 짓고 있는 중이니 필요한 것이겠죠? 마부는 반박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걸요? 네올로도프는 입을 다물었다. 자팟기 소리가 시끄러워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지 모르겠어요. 마부는 텁과 도끼를 들고 반 코트를 입고 배낭을 짊어진 시골에서 올라오는 품파리 동민들의 무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전보다 많은가? 하고 네올로도프가 물었다. 그럼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인산 이내여서 야단입니다. 고용주는 사람을 무슨 나무 토막처럼 내 동댕이 치는 판입니다. 왜 그럴까?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렇죠. 달리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입니다. 늙었다고 무슨 상관인가? 문제는 왜 시골에 붙어 살지 않느냐 말일세. 시골에 있는다 해서 할 일 있겠어요? 땅이 있어야죠. 네올로도프는 상처를 건드렸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슬로바가 오늘은 어떤 태도를 낳을 것인가 하는 생각과 그녀의 내부에도 옥중에 있는 제수들 전체 내부에 존재하는 것 같은 비밀스러움이 있으리란 느낌에 가슴이 선뜻한 공포를 느끼면서 네올로도프는 네올로도프는 초인종을 누르고 간수들에게 마슬로바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마슬로바가 병원에 있다고 대답했다. 네올로도프는 병원으로 갔다. 병원의 수인은 그를 소아과 병실 쪽으로 안내해 주었다. 온몸에 석탄산 냄새를 뱀 젊은 의사가 네올로도프에게 용건을 물었다. 이 의사는 제수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들이나 의사장하고 충돌을 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네올로도프가 규정에 어긋난 부탁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또 누구를 위해서도 예의적인 이 일은 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여자라고는 없습니다. 소아과 병실이니까요. 의사가 말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감옥에서 1일호와 간호부 겸 자벽부로 일하는 여자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여자가 둘이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그중에 마슬로바라는 여자와 잠깐 만나고 싶습니다만 나는 그 여자 사건에 대해서 상소를 위해 지금 베체르 브룩으로 갈 참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요. 사진입니다. 네올로도프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면서 말했다. 그러지요. 그런 것쯤은 의사는 친절한 태도로 말하고 노파에게 마슬로바를 불러오라고 했다. 여기 계시든지 아니면 응접실에서 기다리시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네올로도프는 말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마슬로바의 평판이 어떠냐고 물었다. 나쁘지는 안 그 여자의 과거 그 여자의 생각 하 늦은 일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이제 왔습니다. 늙은 간호부를 뒤따라 머슬로바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줄무늬 옷 위에 흰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스카프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네올로도프를 보자 얼굴을 붉히면서 발을 멈칫 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눈을 내리깔고는 재빠르게 네올로도프 에게로 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와서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다가 잠시 후 손을 내밀고는 더욱 얼굴을 붉혔다. 오늘의 그녀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새로운 결의가 서려있었다. 수줍으면서도 무언가 억제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듯한 데도 있었다. 그는 머슬로바에게 베체르부르크로 가겠노라고 말한 뒤 파노부에서 가져온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다. 파노부에서 찾은 옛날 사진인데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받아 두도록 해요. 그녀는 까만 눈썹을 약간 식히고는 놀란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 앞치마 속에 넣었다. 거기서 당신의 이모님을 만났어. 하고 네올로도프가 말했다. 그러세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생활은 괜찮소? 네올로도프가 물었다. 네. 고생되지 않소? 별로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요. 다행이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어디 말씀이세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감옥 감옥 말이요. 네올로도프는 당황해서 얼른 대답했다. 어디가 좋단 말씀이세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이요. 매니셔프 모자 사건도 알아보았는데 석방될 것 같소. 네올로도프가 말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기 좋은 할머니 에요. 그녀는 그 노파에 대해 칭찬을 되풀이 하면서 살며시 미소를 띄었다. 오늘 나는 뺏지르부르크로 출발하오. 당신 문제는 곧 재심이 있겠지만 제발 전의 판결이 취소되었으면 좋겠소. 취소되건 말건 이제는 소용없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니 어째서? 그건 그녀는 무엇인가 물어보려는 듯 그를 힐끔 바라라. 보았다. 네울려도프는 그 말과 그 눈초리를 나름대로 해석했다. 그녀는 네울려도프가 아직 자기의 결심대로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거절을 받아들여 결심을 변경시킬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왜 소용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무죄가 되건 유죄가 되건 내겐 마찬가지요. 어느 쪽이 되든 계획대로 할 각오요. 그는 분명히 잘라 말했다. 그녀는 머리를 들었다. 얼굴 가득히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정반대 말을 했다. 그런 말씀은 소용이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알리고 싶소.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난 이야기니까 필요 없어요. 그녀는 미소를 숨기면서 말했다. 병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저를 찾고 있어요. 그녀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럼 그가 말했다. 그녀는 네올로도프가 내민 손을 못 본 척 하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기쁨을 억제하면서 재빨리 복도로 걸어갔다.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나를 시험한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없거나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일까? 기분은 좀 풀어진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원망하고 있단 말인가? 하고 자문해 보았으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변화로 그는 그녀와 결합되었을 뿐 아니라 변화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과도 연결되게 된 것이었다. 또 이 결합은 그를 기쁨과 흥분된 감격으로 이끌어주었다. 마슬로바는 여덟대의 소화형 침대를 간호부의 지실에 따라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슬로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을 꺼내 정신없이 들여다보곤 했다. 마슬로바는 일을 다 끝냄 밤이 되면 다른 간호부와 기가하는 방에 혼자 있게 되면 사진을 꺼내어 여러 사람의 얼굴 옷 발코니 계단 그리고 자신과 리울러도프 두 고모의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숲의 작은 부분까지 할 듯이 들여다보았다. 누렇게 희색된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특히 이마 언저리에 머리칼이 내려와 있는 싱그럽고 아름다운 자기 얼굴을 바라볼 때 그녀는 황홀했다. 니울러도프는 삐찌르부르크에서 네 가지 용무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마슬로바 사건의 대심원 상소였으며 다음은 청원 의원회에 제출해야 할 페도샤 비루꼬바의 사건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베에다 보고두오프 스카야에게서 의뢰받은 수수도바의 석방을 헌병대 본부나 제3부에 신청하는 일과 그리고 요새 감옥에 있는 청년의 어머니 면회를 신청하는 일이었다. 이 마지막 두 건을 그는 제3의 용건으로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용건은 보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까프까즈 지방으로 유형된 분리파 신도들의 일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능한 한 사건을 명백히 하겠다고 결심했다. 베체르 브루크에 도착한 그는 큰 이모이며 전 국무장관 부인인 차르스카야 백작 부인의 집에 여장을 풀고 이미 자기와의 인연이 끊어진 기적 사회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에겐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모 집에 머물지 않고 호텔로 가면 이모를 모욕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이모는 교제가 넓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결하려는 사건에 대해서도 커다란 힘이 되어줄 사람이었다. 내 소문은 늘 듣고 있다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구나. 까즐이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그에게 커피를 권하면서 물었다. 그 유명한 감옥개혁자 호하드를 닮아가고 있다지? 감옥을 돌아다니며 재인을 돕고 개혁을 하고 다닌다니?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없어요. 뭘 좋은 일인데? 그런데 소설 같은 사연이 있다면서? 듣고 싶구나. 네울려도프는 자기와 머슬로바의 관계를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래 생각나. 내가 고모네 집에 가했을 때 내 어머니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 내 고모들은 널 그 양녀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었지? 그래 바로 그 처녀였구나. 지금도 여전히 예쁘냐? 까즐이나 이바노브나 이모는 60세의 노인이긴 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쾌활하고 정열적이고 수다스러웠다. 아닙니다. 이모님.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여자를 도와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무 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 전체에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할 계획이라면서? 그러고 싶습니다만 그 여자는 원하질 않아요. 까즐이나 이바노브나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조카를 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되었다. 너보다 그 여자가 영리하구나. 어쩌면 넌 그렇게 바보냐? 진심으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냐? 그래요. 그런 곳에 있던 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제 죄니까요. 너 정말 바보로구나. 이모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정말 넌 철부지야. 그런 철부지이기 때문에 난 널 좋아하지만 말이다. 그녀는 철부지라는 말이 조카의 정신적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준 말로 생각했는지 그 말을 되풀이했다. 아, 그래. 좋은 수가 있다.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알린이라는 사람이 창녀 갱생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나도 가보았다. 정말 더러운 여자들 뿐이더군. 돌아와서 몸을 깨끗이 씻었지만 그러나 알린은 그 일에 열심히거든. 그러니 그 여자를 알린한테 맡기면 어떻겠니? 그런 여자들을 올바르게 갱생시킬 사람은 알림밖에 없을 거야. 그 여자는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전 그래서 그 선고의 취소 운동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임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첫째 용건입니다. 그랬구나. 사건은 어디서 맡고 있지? 대시문입니다. 대시문? 음, 대시문에 내 사촌 레브시카시가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상훈국이어서 말이야. 그쪽에는 아는 사람이었군. 그쪽은 독일 사람들 뿐이라서. 개라든가 폐라든가 태라든가 하는. 첫 글자가 붙은 사람이 아니면 이바노프, 세메노프, 니키찌찌라든가 또는 이바넨코, 시모넨코, 니키찜께라든가 하는 개상한 이름의 사람들 뿐이야. 우선 이모부한테 얘기해 보마. 너의 이모부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자세한 건 네가 설명하도록 해라. 내 얘기는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이야. 항상 똑같은 대답이란다. 남은 잘 알아듣는데 그분만은 모른다는 거야. 또 하나는 요새 감옥의 일입니다만. 아, 거기라면 크리스무스트 남작에게 소개장을 써주지. 훌륭한 분이야. 내 아버지와는 절친한 사이였으니까. 거긴 무슨 용건이지? 거기 수감되어 있는 청년에게 그의 어머니를 면회시켜 주도록 부탁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크리스무우트 남작 관할이 아니라 체르반스키 관할이라고 하더군요. 체르반스키라는 사람은 싫지만 마리에띠의 남편이니까 그녀한테 부탁해야겠다. 그녀는 친절한 여자거든. 그리고 또 한 여자의 일도 부탁드릴게요. 벌써 여러 달 수감되어 있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이유는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난 그런 여자들을 잘 알고 있어. 그런 허무주의자들에겐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이모님은 기독교인이고 보금서를 믿고 계시면서 그런 혹독한? 보금서는 보금서고 싫은 건 싫은 거니까 난 그런 허무주의자, 특히 단발머리를 한 여자들은 질색이야. 그러면서도 안 그런 채 하는 것은 더 나쁘지 않겠니? 어째서 질색이라는 말씀이시죠? 알렉산드리세가 암살된 3월 1일의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걸 묻니? 하지만 그 여자들이 모두 3월 1일 사건에 참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 자기의 영역도 아닌데 왜 참견을 하는 거야? 그건 여자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나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합니다. 농민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데. 우리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띄울레도프는 이모에게 심중에 품고 있던 생각을 모두 털어놓고 말했다. 그럼 나도 부지런히 일하고 굶기를 바라는 거냐? 아닙니다. 이모님더러 굶으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띄울레도프는 웃으며 말했다. 다만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모는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넌 편하게 죽지도 못하겠구나. 어째서죠? 그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장군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의 남편이며 전 국무장관인 차르스키 백작이었다. 어이, 드미트리 언제 왔나? 그는 면도한 뺨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는 조용히 아내 이마에 키스를 하였다. 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작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이해가 나더러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하고 감자나 먹으라지 뭐예요. 정말 철부지예요. 그렇지만 이해의 부탁은 들어주세요. 그녀는 화제를 바꾸었다. 그건 그렇고 당신도 들었죠? 가멘스카야 부인이 낙심하고 있다고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하고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한 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안 됐군. 남편이 말했다. 그럼 이해하고 얘기나 하세요. 난 편지를 써야 하니까요. 네울러더프가 응접실 옆방으로 나가자마자 부인은 뒤에서 소리쳤다. 그럼 마리에뜨에게도 편지를 쓸까? 네. 단발머리 여자에 대해서는 내가 쓰도록 여백을 남겨두겠다. 마리에뜨는 남편에게 말할 것이고 그럼 남편도 도와주겠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공연이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다녀오렴. 하지만 저녁에는 꼭 와야 한다. 이반 미아일로비치 백작은 전 국무장관이었으며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 이반 미아일로비치 백작이 젊었을 때부터의 신념은 다름이 아닌 새가 벌레를 먹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그 자신도 고급 요리사가 만든 고급 요리로 배를 채우고 값진 옷을 입고 빠른 준마를 타고 다니는 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반 미아일로비치 백작은 국고에서 많은 돈을 받을수록 좋았고 훈장도 다이아박힌 것이 많을수록 좋았으며 남녀 누구든 고귀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신념에 비해 그 밖의 일체의 것은 보잘것없고 흥미없는 것이었다. 그 밖의 일은 뭐가 되어도 상관이 없었다. 이 신념으로 이반 미아일로비치는 40년 동안 베제르부르크에서 생활하고 국무장관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었다. 이반 미아일로비치 백작은 네울려도피의 이야기를 옛날 부하들의 보고를 받는 듯한 태도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두 통의 편지를 써주겠다고 했다. 하나는 대심원 상속을 볼리프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어쨌든 훌륭한 우인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내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면 도와줄 거야. 이반 미아일로비치 백작이 준 또 한 통의 편지는 청원 우연의 유력자 앞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백작은 네울려도프가 말한 페도시아 비류꼬바 사건에 굉장한 흥미를 가졌다. 네울려도프가 황후 폐하에게 청원서를 올릴 생각이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은 감동적인 사건이므로 기회를 봐서 자기가 이야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을 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절차를 통해서 청원서를 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목요일에 소우연회가 소집된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백작이 써준 두 통의 편지와 파리에뜨 앞으로 보내는 이모의 편지를 갖고 네울려도프는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그는 파리에뜨에게로 갔다. 그는 그녀의 처녀 시절 때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리 부여하지 않은 기족의 가문에서 자라났으나 처세술에 능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 네울려도프도 그 남자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수많은 정치범에게 냉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특별한 직무가 되어 있을 정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네울려도프는 학대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학대하는 사람 측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더없이 괴로웠다. 학대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그들 자신도 모르고 있을 평소의 잔악한 행동을 몇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다소 완화해 주기 바란다는 식의 부탁을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케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이런 경우 항상 그는 내적 불만과 혼란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은 부탁하기로 결정하곤 하는 것이다. 그 자신은 마리에또와 그 남편에게서 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독방에서 고생하는 불행한 여성이 석방되어 그녀와 그의 친척들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이럴 때 그는 친구로 취급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의뢰자가 되는 것이 거짓 같아 못 견딜 것 같았다. 그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전의 습관 제도에 들어가 경박하고 대폐적인 분위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어 가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벌써 이것을 이모인 까찔이나 이바노브나 집에서 체험했다. 오늘 아침에도 이모와 가장 진지한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농담으로 빠지고 말았다. 베체르부르그는 항상 그랬듯이 육체적으로는 자극을 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둔화시켜 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곳은 깨끗하고 편리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이 도덕적인 면에 무관심한 탓으로 생활이 유난히 안이하게 보였다. 단정하고 겸손한 마부가 그를 태우고 역시 단정하고 겸손한 숭경 옆을 지나 단정하고 깨끗하게 물을 뿌린 포장길과 집들을 지나 문화 쪽에 자리 잡은 마리에뜨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주차장에는 눈을 가린 영국풍의 말 두필이 끄는 마차가 있었으며 영국인 같은 제복을 입은 마부가 거만하게 마부석에 앉아 있었다. 제복을 차려 입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곳에는 금술이 달린 말쑥한 제복을 입고 보기 좋게 턱수염을 기른 하인 한 명과 깨끗한 정복을 입고 총검을 든 당직 사병이 서 있었다. 장군님과 사모님의 면회는 사절입니다. 곧 예출하십니다. 네울려도프는 까칠이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편지를 건네고 명함을 꺼내어 방문객의 명부가 놓여있는 테이블로 가 만나 뵙지 못해 유감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때 하인이 층계 쪽으로 문지기는 현관으로 달려가더니 준비! 하고 외쳤다. 당직 사병은 부동 자세를 취했다. 당직 사병이 이런 근엄한 태도에 어울리지 않는 빠른 걸음으로 층계를 내려오는 키가 작고 가냘픈 기부인을 눈으로 배웅하고 있었다. 털이 달린 큼직한 모자와 검은 옷에 소매 없는 검은 애투를 걸치고 검은 장갑을 낀 마리에뜨는 베일로 얼굴을 살짝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네일려도프를 보자 베일을 치켜올리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내밀어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 드미트리 이바노브치 공장님 아니세요? 그녀는 쾌활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 동생과 둘이서 당신을 사모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프랑서로 말했다. 많이 변하셨군요. 마침 외출하려던 참이어서 섭섭해요. 하지만 잠깐이라도 올라가실까요? 그녀는 발을 멈추며 말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역시 안되겠군요. 까멘스카야 댁에 연결식이 있어서 그분은 몹시 슬퍼하고 계셔요. 까멘스카야 란 누구죠? 모르세요? 그분의 자제분이 뽀개나고 결투를 하다가 죽었어요. 애아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어머니께서 어찌나 애통해 하시는지. 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이나 오늘 밤에 다시 와주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향해서 재빠르게 걸어갔다. 오늘 밤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는 그녀와 같이 현관으로 가면서 말했다. 실은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만 무슨 부탁이신데요? 이모님이 쓰신 편지인데 이 속에 씌여 있습니다. 큼직하게 이름이 인쇄된 긴 봉투를 내밀면서 네울러더프가 말했다. 까체리나 이바노부나 백작부인은 제가 남편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전 그의 일에 참견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백작부인이나 당신을 위해서라면 해보죠. 무슨 일인데요? 실은 요새 감옥에 한 여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그 여자는 병자인데다가 사건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뭐죠? 리지아 휘슈토바입니다. 알았어요. 노력해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사륜 마차에 올라타고는 파라솔을 펼쳤다. 하인은 마브에게 떠나라고 신호했다. 꼭 오세요. 용권 없이 말이에요. 그녀는 스스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고 의식하면서 방긋 미소를 띄며 말했다. 그리고는 베일을 내렸다. 가요. 그녀는 파라솔로 마브를 툭 쳤다. 네울러더프는 모자를 들었다. 순종의 밤색 말은 코를 벌렁거리면서 포장길을 발급소리를 높이며 달렸다. 마리에또와 나눈 미소를 생각하면서 네울러더프는 머리를 흔들었다. 주위를 살펴볼 사이도 없이 또다시 그 생활로 휩쓸려 버릴 뻔했군. 그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때마다 일어나는 자기 분열과 의욕을 느끼면서 생각했다. 네울러더프는 대심원으로 향했다. 사무실로 안내된 그는 단정하고 말숙하게 차려입은 많은 관리들을 보았다. 바슬로바의 상소장은 수리되었으며 이모부가 써준 편지는 대심원 의원 볼리프에게 심리 보고 되도록 해부되었다고 관리들이 네울러더프에게 설명해 주었다. 대심원 회의는 금주에 있을 예정인데 바슬로바의 사건은 이번 회의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청원하시면 금주 수요일 회의에 상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대심원 사무실에서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네울러더프는 결투에 관한 이야기와 까멘스키가 피살된 경위를 자세히 들었다. 그는 여기서 빼찌르부르크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몇 명의 장교들이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까멘스키가 근무하고 있는 연대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를 향해 까멘스키는 거짓말장이라고 욕설을 했다. 그러자 그는 까멘스키를 때렸다. 그 다음 날 결투가 벌어졌고 까멘스키는 복부에 총알을 맞고 두 시간 후에 숨을 거두었다. 살해한 남자와 입회자들은 체포되었으나 2주 후면 석방된다는 것이었다. 대심원 사무실에서 나온 네울러더프는 청원 의원회에서 세력이 있는 보로비오프 남작을 찾아갔다. 문지기와 하이는 면의 날 애인은 남작을 만날 수 없으며 더구나 오늘을 황제 폐하를 접견하러 가셨고 내일 또 보고하러 가실 예정이라고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네울러더프는 편지를 두고 대심원 의원인 볼리프에게로 갔다. 마침 볼리프는 아침 식사를 끝내고 여느 때와 같이 담배를 물고 방 안을 오가며 네울러더프를 맞아주었다. 블라짐으로 바실리아예프 볼리프는 정말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의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그 높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특질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이 특질로 자기가 원했던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볼리프는 상냥하면서도 냉소를 띄면서 이것이 그의 평소 버릇이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었다. 걸음을 멈추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자 앉으십시오. 실례지만 거닐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놓고 정돈 뗀 넓은 서재를 가볍게 걸으면서 말을 시작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반 미아일로비치 백작의 부탁은 가급적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는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살며시 입에서 권련을 떼고 향기로운 연기를 뿜으면서 말했다. 다만 저는 사건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되도록 부탁드릴 뿐입니다. 만약 피고가 시베리아로 가게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요. 하고 네울러더프는 말했다. 네, 네, 그러지요. 디즈니에서 첫 번 기선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피고의 이름이 무엇이죠? 마슬로바. 볼리프는 다른 서류와 함께 철에 둔 서류를 뽑아 들여다보았다. 아, 그렇군. 마슬로바. 알겠습니다. 동료들에게 부탁해놓겠습니다. 수요일에 이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전보를 쳐도 되겠습니까? 변호사에게 부탁하셨나요? 아니, 왜 그런 일을? 원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만. 상수의 이유가 미흡해서 말씀입니다. 하고 네울러더프가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말입니다. 글쎄요. 그러나 대심원에서 꼭 사건의 본질을 심리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볼라지 미르 파실리에 비치는 엄격한 투로 말했다. 다만 대심원은 법의 적용과 그 해석이 옳은가를 조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있어요. 어느 사건도 모두 이해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은 꼭 합니다. 그뿐입니다. 담뱃재는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곧 떨어질 위기 상태에 있었다. 베째를 부르기에는 자주 안 오십니까? 볼리프는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권련을 들면서 물었다. 이윽고 담뱃재가 풀풀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볼리프는 가만히 재떨이로 가지고 가서 털었다. 까멘스키의 사건은 끔찍했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훌륭한 청년일 뿐 아니라 애아들이었으니 모친의 심정이란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그 당시 베째를 부르크에서 해제된 까멘스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네울레도프는 작별 인사를 했다. 시간이 있으시면 저녁 식사나 함께 합시다. 볼리프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수요일에 오십시오. 그때는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미 시간이 늦었으므로 네울레도프는 곧장 마차를 타고 이모집을 향해서 달렸다. 깟제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집에서는 일곱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식사는 일찍이 네울레도프가 보지 못한 색다른 방식이었다. 요리를 식탁 위에 차려놓고는 하인들이 물러갔으므로 그들은 각자가 요리를 떠놓아야 했다. 남자들은 부인들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게 하고 또 강한 위치에서 자기 몫은 물론 부인들의 음식과 음료소까지 도와주는 것이었다. 접시 하나가 비게 되면 백작 부인은 배를 눌렀다. 그러면 하인들은 재빨리 들어와 다른 접시와 바꾸어 놓고 요리를 날라왔다. 요리도 훌륭했지만 술도 손색이 없었다. 부엌에서는 프랑시인 요리장이 조수 두 명을 거느리고 일하고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은 모두 여섯 명이었다. 백작 부처, 근의 장교인 아들, 네울레도프, 가정교사인 프랑스 여인,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백작가의 관린이었다. 이 자리에서도 결투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황제가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다. 황제가 피살된 청년의 어머니에 대해 깊이 동정하고 있음이 알려졌기 때문에 모두 그 어머니를 동정했다. 그러나 어머니를 동정한다고 하더라도 황제가 군복의 명예를 지킨 가해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스릴 의사가 없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서 관대했다. 다만 까젤이나 이바노부나 백작 부인만이 본래의 경솔한 성미로 가해자를 비난했다. 술에 취해서 훌륭한 젊은이를 죽이다니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녀는 말했다. 알 수 없는 얘기로군. 하고 백작이 말했다. 그러시겠죠.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못 알아들이시니까요. 백작 부인은 뇌울레도프를 보면서 다시 말했다. 남들은 다 알아주는데 남편만은 몰라준단다. 나는 그 어머니가 불쌍해. 사람을 살해하고도 퇴원하다는 건 싫어. 이때 잠자코 있던 아들이 가해자의 편을 들면서 장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군법 회의를 받고 연대에서 쫓겨났을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대들었다. 뇌울레도프는 대화 속에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원래 장교였던 그는 젊은 차르스키의 의견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장교와 감옥에서 만난 적이 있는 역시 결투를 해서 살인한 죄로 유형을 선고받은 젊은 미남 제수를 자기도 모르게 비교해 보는 것이었다. 둘 다 술에 취해 저지른 살인이었다. 그런데 농부는 격분한 순간 사람을 살해했으므로 아내와 가족 그리고 친척과 헤어져 고랑을 차고 머리를 깎이고 유형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장교는 영창 안에 깨끗한 방에서 좋은 요리에 술을 마시고 책을 읽으며 내일쯤은 석방되어 여전히 생활을 하게 되고 게다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뇌울레도프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백작 부인도 조카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곧 다른 사람들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래서 뇌울레도프도 자기가 무례한 말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뇌울레도프가 옷을 갈아입고 층계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인이 모스코바에서 온 변호사의 명함을 내밀었다. 변호사는 자기 용무를 겸해서 마슬로바의 사건이 대원심에서 심리된다면 출석하겠노라고 했다. 뇌울레도프가 보낸 전보와 엇갈렸던 것이다. 뇌울레도프로부터 마슬로바의 사건이 심리되는 날짜와 심의관의 명단을 듣자 변호사는 빙긋이 웃었다. 세 가지 타이프의 의원이 모이는 셈이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볼리프는 베찌르부르크 형의 관리이고 스코보 로드니코프는 학자형의 법조계 인사이며 뇌는 실천형의 법률가입니다. 이 사람이 실력자이죠. 변호사는 말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가장 믿음직합니다. 그런데 청원의원의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로비오투 남작을 방문할 참입니다. 어제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로비오프가 어떻게 남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뇌울레도프가 러시아적인 이름에다 외국어에 칭호를 붙여서 우스꽝스럽게 부른데 대해 변호사는 말했다. 그것은 파벨 황제께서 포상으로 그의 조부에게 붙여준 것이지요. 궁중에서 하인들 책임자로 지냈는데 황제께서 몹시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를 남작으로 임명하겠으니 불평하지 말라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보로비오프 남작이 탄생한 겁니다. 그는 이걸 보통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빈틈없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볼까요? 뇌울레도프가 말했다. 잘됐습니다. 함께 갑시다. 제가 마차로 모셔다 드리지요. 두 사람이 현관에 나왔을 때 하인이 마리에트부터 온 편지를 뇌울레도프에게 주었다. 당신에게 만족을 드리고자 남편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여자분은 곧 석방될 것입니다. 남편이 요새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으니까요. 놀러와 주세요. 기다립니다. M 어떻습니까? 뇌울레도프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7개월이나 갇혀있던 여자가 무죄라니. 그것도 단 한마디에.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된 셈이군요. 네. 그러나 이 성공은 도리어 통탄할 일입니다.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왜 그 여자를 수감했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가보시지요. 변호사가 타고 온 훌륭한 마차가 현관으로 다가왔다. 포로비오프 남작 댁으로. 그 멋진 말들은 뇌울레도프를 남작의 집으로 데려갔다. 첫째 방에는 제복을 입은 젊은 관리 하나와 두 기부인이 있었다. 뇌십니까? 젊은 관리가 뇌울레도프에게 걸어와서 물었다. 뇌울레도프는 이름을 댔다. 남작께서도 선생님 말씀을 하시더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젊은 관리는 문이 닫혀있는 방 안에서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부인을 데리고 나왔다. 부인은 눈물을 감추기 위해 앙상한 손으로 베일을 내렸다. 이리로 오십시오. 젊은 관리는 서재문을 열고 뇌울레도프를 향해서 말했다. 서재에 들어간 뇌울레도프는 프로코트를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중키의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커다란 사무용 테이블 옆 안락의자에 앉아 즐거운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뇌울레도프를 보자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신 어머님하고는 옛부터 잘 아는 친구였죠. 당신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장교였을 때도 본 일이 있고요. 앉으십시오. 무슨 용건인지 말씀하세요. 그는 뇌울레도프로부터 폐도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계속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정말 불쌍한 여자군요. 그럼 청원서는 제출했나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만. 뇌울레도프는 주머니에서 청원서를 꺼내며 말했다. 각 학계에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내가 직접 청원하겠습니다. 남작은 유쾌한 얼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정의 빛을 띄면서 말했다. 정말 안 됐군요. 정말 안 됐군요. 그녀는 남편의 노골적인 행동에 실어 반발을 일으킨 게 분명합니다. 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 사람은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좋습니다. 내가 직접 청원해 드리지요.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도 황홉게 청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울레도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남작의 안색이 변했다. 어쨌든 청원서를 먼저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힘 써볼 테니까. 그는 네울레도프에게 말했다. 이때 젊은 관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부인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 정말 눈물도 많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 볼 수밖에. 부인이 들어왔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것을 깜빡. 그이가 애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그이가 무슨 짓을 할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작님 부탁합니다. 제발. 그녀는 남작의 손에 키스를 했다. 모든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부인이 방을 나가자 네울레도프도 작별인사를 했다. 베체르부르그에 수감되어 있는 제수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인물은 백십자 훈장 이외에 아무것도 달지 않았지만 그는 많은 혼장이 있으며 독일계 남작 출신의 노 장군으로 공로는 있으나 사람들로부터 망령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코어 카사스에서 근무한 일이 있으며 그 당시 총검으로 무장된 러시아 농민을 지휘해서 자기네들의 자유와 집과 가족을 지키려던 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확살한 공로로 받은 훈장이 백십자 훈장이었다. 그 그는 폴란드에 근무했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러시아 농민들을 지휘하여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 대가로 훈장과 제복에 달린 장식을 받았던 것이다. 그 후 몇 군데 더 근무했지만 지금은 늙고 세약했기 때문에 훌륭한 저택과 수당과 현재의 명예로운 지위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는 상부의 명령을 엄격히 이행했으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상부의 명령에 그는 특별한 의의를 부여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경할 수 있어도 그 명령만은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직무는 남녀 정치범을 독방에 감금해 두는 일이었는데 10년 동안 그들의 과반수가 일부는 미치고 일부는 폐병이나 자살로 죽어갔다. 그들은 굶어죽거나 유리로 혈맥을 끊거나 목을 매거나 분신 자살을 하였다. 또 장군은 이러한 일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그의 양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명령은 필연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만큼 그 명령의 결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또 장군은 그런 문제 따윈 진작부터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섣불리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애국자로서 또한 군인으로서의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네울려도프가 노 장군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마침 탑 위에 걸린 시계는 가냘픈 소리로 신을 찬미하는 국가인 신의 영광이 있을 때를 올리고 이어 두시를 쳤다. 이 종소리를 듣자 네울려도프는 전에 12월 당원들의 수기에서 읽은 것이 떠올랐다. 매 시간마다 반복되는 이 감미로운 음악소리가 종신 징역수의 마음에 어떻게 반향되었을까에 대해 쓴 것이었다. 어서 오시오. 장군은 네울려도프에게 사무용 테이블 옆에 안락의자를 권하면서 활달한 음성으로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 베체르부르크에서 온 지 오래되셨소? 네울려도프는 방금 왔다고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께서도 건강하시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 됐군. 내 아들이 당신을 만났다고 하던데. 장군의 아들은 부친과 같은 출세길을 밟아 육군대학을 졸업한 후 접보국에 근무하고 있으며 임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직무는 간첩을 감독하는 일이었다. 난 자네 부친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아주 절친한 사이였지. 그래 자네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나? 아무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장군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카카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네울려도프는 말했다.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저의 부탁이 부당한 것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로서는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카카. 이곳 요새 감옥에 구르게비치라는 청년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면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안 되면 책이라도 차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장군은 네울려도프의 부탁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긴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드러나 사실은 네울려도프의 부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었다. 규칙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머리를 쉬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것은 당신도 알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오. 잠깐 사의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면회에 관해 황제께서 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이 허용되는 것이라면 허가할 수 있지. 그리고 책에 대해서는 영래의 도서관이 있어서 허가된 책만을 읽도록 하고 있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학술서적입니다.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소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장군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귀찮게 굴겠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괴로운 처지에 있으면 시간을 잇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고 네울려도프가 말했다. 그들은 항상 불평만 늘어놓고 있소. 하고 장군은 말했다. 그들의 일이라면 우린 낱낱이 알고 있단 말이오. 장군은 그들이 불안당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감옥에서는 없는 편의를 받고 있소. 장군은 말을 이었다. 그는 변명이라도 하듯이 수감자들이 받고 있는 편의를 상세하게 늘어놓았다. 마치 제수들을 살기 좋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감옥의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말했다. 사실 전에는 꽤 가혹하게 대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호강들을 하고 있지. 하루에 세 끼 먹고 그 중 한 끼는 비프 스테이크나 비프 커틀렛 따위가 올라오거든 일요일에는 더 좋은 일품 요리가 제공되고 오죽하면 모든 러시아 국민이 이와 같은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겠소. 장군은 딴 노인들처럼 일단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화제가 나오게 되면 계속 되풀이하였는데 이번에는 역시 제수들이 버릇 없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수없이 되풀이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내용의 서적과 낡은 잡지도 주고 있소. 우리 도서관에는 적당한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안 읽어 처음에는 흥미를 갖는 듯 하지만 곧 내던지고 새 책은 반밖에 읽지 않아. 우리가 가끔 시험해 보는데 헌 책은 아예 들춰본 흔적도 없단 말이오. 장군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종이를 일부러 끼워보기도 하지만 그대로 있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글 쓰는 것까지 금하지는 안 쏘. 하고 장군은 말을 이어갔다. 석판도 석필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역시 쓰지 않아. 그러나 그들은 곧 얌전해지지. 처음 얼마 동안은 시끄럽지만 좀 있으면 살도 찌고 아주 조용해진다고. 장군은 자신의 말 속에 얼마나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네올려도프는 그 늙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뼈가 앙상한 손과 발과 갱완둔과 군복기세에 걸치다시피 쭉 늘어진 볼이며 사륙의 대가로 받은 십자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반박하거나 그 의미를 설명해봐야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른 일을 물었다. 오늘 아침 석방명령이 있었다는 슈슈토바란 여제수의 일이었다. 슈슈토바? 슈슈토바라.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 많으니까. 그는 재수가 많은 것도 그들의 다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리고 배를 눌러 서기를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서기를 부르러 간 동안 그는 정직하고 결백한 사람이 특히 황제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네올려도프에게 관직을 권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긴 했으나 조국이라는 말은 허울로 붙인 말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했다. 나는 늙기는 했지만 힘껏 일하고 있소. 불려온 석이는 영리해 보였으며 불안한 눈초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슈슈토바가 어딘가 이상한 요새에 수감돼 있으며 명령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명령서가 오면 그날로 석방될 거요.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두지 않소. 데리고 있는다고 해서 고마울 게 없으니까. 장군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늙은 얼굴을 일그러지게 할 따름이었다. 데울러도프는 이 무서운 노인을 통해서 느낀 혐오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나름대로 틀림없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 청년 옛 친구의 아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다루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마디 훈계도 없이 보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럼 잘 가게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고 나는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서는 안 돼요. 모두 죄인이야. 하나같이 부도덕한 자들 뿐이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듯이 그는 말했다. 사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자기는 마음껏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존경을 받는 영웅이 아니라 양심을 팔아온 그리고 이렇게 늙어서까지 계속되고 있는 비인간이라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관직을 가져야 해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황제께서는 성실한 인간을 필요로 하시니까 그리고 조국도 말이여. 그는 덧붙였다. 가령 나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신처럼 봉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소? 제도를 비판만 하고 정부를 돕지 않는다면. 네울러도프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너그럽게 내민 큼직한 손과 악수하곤 방을 나왔다. 다음날 마슬로바의 사건 심리가 있을 예정이었으므로 네울러도프는 대심원으로 갔다. 그는 대심원의 문전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벌써 몇 대의 마차가 서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변호사는 재판법 재정에 연대가 새겨있는 왼쪽 문으로 갔다. 첫 번째 방에서 외투를 벗고 심의원 전원이 출석했다는 것과 마지막 의원이 방금 들어갔다는 것을 수위로부터 듣자 파나린은 유쾌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다음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신문의 명예훼손 사건이 심리됨으로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대부분의 신문관계의 사람들이었다. 근엄한 제복을 입은 잘생긴 정리가 서류를 들고 파나린에게 그가 관계하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묻고 마슬로바의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무엇인지를 기입하고 물러갔다. 곧 심의는 시작되었다. 네울러도프는 다른 방청인들과 함께 왼쪽 법정으로 들어갔다. 파나린도 방청석으로 정해져 있는 간마귀 저쪽으로 갔다. 베체르부르그의 변호사만 간마귀 앞에 테이블 곁으로 갔다. 대심원의 법정은 지방재판소보다 좁았고 구조도 간소했다. 심의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은 녹색 라사가 아니라 금모올이 박힌 빨간 빌로드로 덮여있다는 전만이 지방재판소와 달랐다. 그리고 다른 재판소에서도 비치해 놓은 거울과 성상과 황제의 추상화들이 걸려있었다. 여기서도 역시 정리가 개정 이라고 선언했다. 모두 기립하고 법복을 입은 심의원들이 입장하여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다 팔꿈치를 개웠다. 심의원은 네 명이었다. 의장 니키찌은 길쭉한 얼굴에 차가운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볼리프는 입을 다물고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다음 스코포로드니코프는 곰보의 학자 출신의 법률가였다. 네 번째 배인은 마지막에 들어온 장로같이 생긴 노인이었다. 심의원들과 서기관장 겸 검사국 차장이 들어왔다. 그는 무뚝뚝하고 얼굴빛은 검고 눈에 슬픈 빛이 돌고 있는 중키의 청년이었다. 니얼르도프는 이 남자가 대학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곧 알아봤다. 저 사람은 검사국 차장 셀레닌인지요? 그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네 그런데요? 그를 잘 압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검사국의 차장이죠. 수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부탁할 걸 그랬군요. 하고 파나린이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라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죠. 셀레닌과의 우정관계를 회상하고 그의 결백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 그리고 가장 좋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완전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상기하면서 네울러도프는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군요. 파나린은 시작된 심의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했다. 지방 재판소의 판결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은 공소원 판결에 대한 상소심이 시작되었다. 네울러도프는 귀를 기울여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심의의 뜻을 포착하려고 노력했으나 역시 지방 재판소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일만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심의 되고 있는 사건은 모 주식 회사의 대표자의 사기 행위를 들춰낸 신문 기사에 관한 것이었다. 그 대표자의 배임 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그러한 배임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지가 마땅히 심의 되어야 했으나 이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 다만 법률상 그런 기사를 게재할 권리가 신문 발행자에게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을 게재한 사실이 즉 명예 훼손 중상 아니면 명예 훼손 죄 중상 죄를 포함 하게 되는지 혹은 중상 죄 명예 훼손 죄를 포함 하게 되는지 하는 문제라든가 그 밖의 여러가지 법률 조문 이나 판례라든가 하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었다. 레울러도프가 이해한 한가지 사실은 사건을 보고한 볼리프가 어제 대시모는 사건의 본질을 심의할 수 없다고 그토록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관해서는 공소원 판결의 기각에 유리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하여 셀레닌이 정색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었다. 셀레닌이 열변을 토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였다. 그가 주식회사 대표자가 돈에 대해서는 아주 치사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더구나 볼리프는 이 사건 심의 전날 밤에 그 대표자한테 굉장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볼리프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분명히 편파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보자 셀레닌은 화가 나서 신경질적인 의견을 말하게 된 것이었다. 그 발로는 분명 볼리프의 마음을 상하게 한 듯 싶었다. 볼리프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근엄 하면서도 화난 표정으로 다른 심의원들과 함께 해우실로 퇴정했다. 당신은 어떤 사건에 관계하고 있다고 하셨죠? 심의원들이 나가자 정리가 파나린에게 물었다. 마슬로바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파나린이 말했다. 아 네 그 사건은 오늘 심의 됩니다만 그러나 그러나 어떻한 겁니까? 하고 변호사가 물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이 이쯤 되었으니 심의원들이 판결로 다시 출정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말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니 무슨 말씀이죠? 하여튼 말은 해보겠습니다. 정리는 무엇인가 종이에다 적었다. 결국 심의원들은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 뒤 마슬로바의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사건은 회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괄 처리해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볼리프는 심의원들이 테이블 앞에 앉자마자 활기찬 오조로 원 판결이 기각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떠들기 시작했다. 의장은 워낙 개평한 우인이었지만 특히 오늘은 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지금 볼리프가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던 중요한 자리에 자기를 앞질러 빌라노프가 임명된 데 대해서 어제 비망록에 써놓은 글이었다. 의장 닉기찌은 자기가 재직 중에 접촉해온 책임관급 이상의 고급관리에 대한 비평을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어제 적어둔 메모에는 책임관급의 관리들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그 고급 관리들이 즉 의정자들이 끌고 가려는 파멸로부터 러시아를 구하려고 하는 자기를 방해했다는 글이었으나 실은 그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자 하는 그의 시도를 방해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비망록 속에 적혀있는 글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광명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배는 앞에 놓인 종이에 꽃을 그리면서 침통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배는 자유주의자였다. 그는 60년대의 전통을 신성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엄격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한 발짝만 양보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자유주의적 편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한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추악한 인간이라는 사실 이해해 신문 기자를 고소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블리프의 논증이 끝나자 배는 아직 꽃을 다 그리지 못했으나 그렇게 명백한 이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서글프다는 듯이 부드럽고 명랑한 목소리로 이 상수인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간단히 그러나 설득력 있는 논법으로 증명한 다음 머리를 숙이고 계속해서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볼리프와 마주 앉은 스코포 로드니코프는 연신 굵은 손가락으로 턱수염과 코수염을 쓸어모아 입에 놓고 있었으나 배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것을 멈추고 큰소리로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자기는 원심 판결의 폐기를 주장했을 것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반 세며노비치 폐의 의견에 찬동한다고 말했다. 의장이 스코포 로드니코프의 의견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은 부결되었다. 이때 정리가 들어와 마슬로바의 사건 심리에 네올로도프와 변호사가 이 폐를 원한다고 보고를 했다. 아 이 사건은 말이요 볼리프는 말했다. 대단히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지요. 하고 네올로도프와 마슬로바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두를 늘어놓았다. 그들은 담배를 비우고 차를 마신 다음 법정으로 나가 앞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머슬로바의 심리에 착수했다. 볼리프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머슬로바의 상소 이유를 상세히 보고했으나 절대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원심 판결을 파괴하고 싶은 듯한 기분이 영역히 나타났다. 보충 설명은 없습니까? 의장이 파나린을 향해 물었다. 파나린은 일어나서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원심 판결이 법률에 위바되어 있다고 여섯 가지 점을 들어 설명해 나갔다. 즉, 심의원들이 그 예리한 통찰력과 법률상의 지식으로 훨씬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을 감히 자기가 구차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직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한 어조였다. 파나린의 변론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시머니 원 판결이 파괴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데울러드프는 이미 승소한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심의원들을 보았을 때 그는 파나린 한 사람만이 계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심의원들과 검사국 차장은 미소를 짓지도 않았고 승리의 기색도 없었으며 오히려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제 자네들의 이야기는 실증이 났어. 그런 이야기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야. 하고 말하는 듯한 표정들이었다. 그들은 변호사의 변론이 공연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보였다.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 의장은 곧 검사국 차장의 발언을 청했다. 셀레니는 명료하고 정확하게 상소 이유가 불충분함으로 원심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원들은 상의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나갔다. 해외실에서는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졌다. 볼리프는 원심 판결에 기각을 주장했고 배는 진상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동료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맹렬히 원심 판결에 기각을 주장했다. 한편 니키찌는 여전히 법의 엄정성과 형식주의를 존중하여 반대했다. 그래서 사건 처리는 스코보 로드니코프의 발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띠울르도프가 도덕적인 요구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하려한 결심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소 기각을 주장했던 것이다. 스코보 로드니코프는 유물론자였으며 다인주의자였다. 그는 모든 추상적인 도덕상의 현상은 물론 심지어 종교상의 현상도 어리석음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 매춘부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 여자를 변호하기 위해 유명한 변호사와 네올르도프 자신이 대심원으로 나왔다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다. 그래서 그는 턱수염을 입에 물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것밖에는 전혀 모른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취하면서 자기는 상소를 기각한다는 의장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상소는 기각되었다. 무서운 일이야. 네올르도프는 변호사와 대기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극히 명백한 사건을 형식 형매여 기각하다니 무서운 일이야. 이미 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셀레님까지 기각을 주장하다니 실로 무서운 일이야. 네올르도프는 계속 이마를 되풀이 하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황제에게 청원해 봅시다. 여기 계시는 동안 직접 제출하십시오. 제가 작성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볼리프가 네올르도프에게로 왔다. 어쩔 또리가 없었어요. 상소 이유가 미비해서요. 그는 어깨를 움츠리며 말한 다음 자기의 볼리를 보러 갔다. 볼리프의 뒤를 이어 옛 친구인 셀레닌이 들어왔다. 네올르도프가 와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이런 곳에서 자네를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 그는 네올르도프에게 다가왔다. 입가에는 미소가 깃들었으나 눈에는 슬픔이 서려있었다. 자네가 페체르부르크에 와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 나도 자네가 검사국장인 줄은 몰랐어. 차장이네 하고 셀레닌이 말했다. 무슨 일로 대심어낼 다왔나. 그는 슬픔에 찬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바라고 아무 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여자를 구해보려고 왔어. 어떤 여자인데 방금 기각된 사건이야. 아 마슬로바 사건이군. 셀레닌은 방금 전 일을 생각하면서 말했다. 그건 허술한 상소야. 문제는 상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 있네. 아무 죄도 없는데 벌을 받고 있으니까 말일세. 셀레닌은 한숨을 쉬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나 틀림없네. 자네가 어떻게 이 사건을 알지? 나는 배심원이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네. 셀레닌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그때 신청을 하지 않고서 하고 그는 말했다. 신청이야 했지. 공판 기록에 그 사실이 기재가 됐었어야 하는데 상소장에도 기재되어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항상 일에 쫓겨 사격에 출입이 없었던 셀레닌은 네울러도프의 로맨스에 대해선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네울러도프는 그에게 와슬로바와의 관계를 애써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판결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 않나? 하고 그는 말했다. 만약 대시몬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냐 못하냐를 멋대로 파괴한다면 대시몬은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정의를 옹호하는 이보다 오히려 그것을 침해할 위험이 클 것은 말할 것도 없네. 셀레닌은 방금 심의된 사건을 비추어 말했다. 그건 그건 그만두고라도 그렇게 되면 배시몬의 결의는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될 테니까. 나는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네. 그러나 이 부당한 선고에서 그 여자를 구해줄 최후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 최상부 법정에서 완전한 불법의 편을 든 셈이지. 그건 아니야. 대시몬은 사건 자체를 심의하는 것도 또 심의할 수도 없는 걸세. 셀레닌은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했다. 자네는 이모님 댁에 묻고 있다고 그랬지. 그는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어제 자네 이모님으로부터 자네가 왔다는 말을 들었네.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셀레닌이 말했다. 곧 가겠네. 셀레닌은 겸손하게 다가온 정류에게 말했다. 꼭 만나세. 그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그런데 자네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군. 나는 일곱시 저녁 시사에는 언제나 집에 있다네. 집은 낮재찐 스카야 거리에 있네. 그는 다시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고 걸어가면서 덧붙였다. 갈 수 있으면 가지. 네올로도프에게는 옛날에는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셀레닌이 이런 짧은 대화에서 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불현듯 아무런 인연이 없는 타인처럼 느껴졌다. 네올로도프가 알고 있는 대학생 시절의 셀레닌은 효자였고 충실한 벗이었으며 어린 나이에 퍼 교양있는 사교가였다. 항상 점잖고 용모가 단정하며 지극히 성실하고 정직한 인간이었다. 그는 성적도 뛰어났고 진급 논문으로 금메달을 받았을 때에도 전혀 우쭐거리는 기색이 없었다.